안녕하세요 체간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김동인님의 왕부의 낙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동인이 하룻밤 사이에 쓴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이 작품은 왕부의 죽음에 대한 공민왕의 슬픔과 번뇌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공민왕은 사랑하는 여인을 잃은 충격으로 이상행동을 보이며 실성까지 하게 됩니다. 집착과도 같았던 공민왕의 사랑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왕부의 낙조 김동인 자시, 축시, 인시도 거의 되었다. 송악을 넘어서 내려부는 2월의 혹독한 바람은 솔가지에서 처참한 노래를 부르고 있고 온천하가 추위에 오그러뜨리고 있는 겨울밤중이었다. 이 추위에 위압되어 행길에는 개새끼 한 마리 얼씬하지 않고 개경 십만 인구는 두꺼운 이불 속에서 겨울에 긴 꿈을 꾸고 있을 때다. 그러나 대고래는 이 깊은 밤임에도 불구하고 고간에서부터 말찌까지가 모두 입직하여 있고 방방이 경계하는 듯한 촛불이 얼음거리고 있었다. 왕후궁 노국대장 공주전의 앞에는 내쉬며 궁핵들이 몸을 우그리고 추위에 떨며 심부름을 기다리고 있었고 침전의 밖에도 두 명이 지키고 있었다. 침전과 정침에는 아무도 없는 대신에 그 협실에는 두 사람이 있었다. 협실에 앉히한 불상 앞에 중편조가 합장을 하고 꿇어 앉아 있고 그 곁에는 고려 국왕 공민이 단아하게 역시 불상 앞에 머리를 숙이고 앉아 있었다. 난산 후에 환후 위독한 후 왕후 대장 공주의 쾌차를 불전에 빌기 위하여 왕은 비밀이 중편조를 침전까지 불러들여서 여기서 기원을 드리는 것이었다. 부처의 매우 기위에 있는 왕이 원나라에 있을 때에 구해두었던 용하다는 불상 앞에 지성으로 꿇어 엎드려 있는 왕과 편조. 어지럽고 불길한 일이 박도에 있는 가운데서도 고요히 고요히 깊어가는 겨울의 밤을 왕과 편조는 불상 앞에 엎드려서 공주의 쾌차를 빌고 있었다. 궁중의 비밀이 불러들인 편조라 큰 소리로 기원을 외이지도 못하고 입속으로 들이는 그 기원에 왕은 연하여 합장 예배하였다. 이때의 복도를 쫓아서 공조부에서 침전으로 달려오는 가벼운 발소리가 들렸다. 가벼운 소리나 또한 황급히 달려오는 소리였다. 왕은 빨리 일어나서 협실에서 정침으로 나왔다. 협실과 정침을 가로막는 장지문을 겨우 닫을 때쯤 공주부에서 달려온 궁녀가 침전 밖에 시직하는 내시에게 무엇을 소곤소곤 전하는 소리가 들렸다. 왕이 자리에 자리를 잡을 때에 황간 채만상 아래옵니다. 하는 내시의 말이 들렸다. 음, 뭐예냐? 잠깐 내전까지 입어 합시사는 후전마마의 전탁이 계시옵니다. 음, 가마. 황황이 일어나서 내시의 부액도 받을 겨를이 없이 공주부로 발을 옮길 동안 왕의 가슴은 놀랍게도 방망이지라였다. 공주부의 입시에 있는 전이의 표정을 보고 왕은 벌써 사태가 그린 것을 직각하였다. 진맥을 하기 위해 뚫은 병풍의 구멍 틈으로 은어와 같은 공주의 손에 맥을 짓고 있던 전이는 왕의 이머에 허리를 굽히기는 굽혔지만 얼굴로 쓰는 절망의 뜻을 나타내었다. 병풍을 돌아서 공주에게로 내려가며 머리맡에는 왕의 어머님 명덕태우가 앉아있고 발치에는 해비이시가 앉아있으며 그 뒤로는 몇몇 지밀 국녀들이 지켜있다가 왕의 이머에 조금씩 자리를 움직이기는 하였지만 말 한마디도 없이 공주에 누워있는 얼굴로 눈들을 향하고 있다. 왕은 공주의 침대에 가서 고요히 앉았다. 몽고인 특유의 기다란 살 눈썹이 반달 모양으로 굳게 닫혀있고 좀 짧은 듯한 윗입술이 방짓이 열려서 기운 없는 호흡이 그 틈으로 드나드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비교적 넓고 균형 잘된 배곡 같은 이마에는 머리카락이 두어올 걸려있었으며 그새 십개월의 태중과 이번 난산 때문에 여의고 여인 뺨에는 따로 만들어 붙인 듯이 강듣뼈가 솟아보였다. 왕은 손을 들어서 고요히 공주의 이마에 얹었다. 선뜻한 왕의 손이 이마에 얹힘에 공주는 눈을 번쩍 떴다. 번쩍 뜨인 눈은 잠시 허공에서 방황하였다. 허공에서 휘번덕이듯 눈이 왕에게로 돌아와서 잠시 머물 동안 겁에 뜨인 듯 하던 눈은 차차 사람다운 표정을 갖기 시작하였다. 왕을 알아본 것이다. 상감마마 비로소 입에서 나온 말 왕은 곁에 놓인 부스로 공주의 마른 입술을 축여주려고 손을 움직이려 할 때에 공주의 손이 벼락같이 왕의 손을 와서 잡았다. 단지 사람다운 표정이 나타난 데 지나지 못하던 공주의 눈이 순간에 변하여 타는 듯한 정렬이 나타났다. 상감마마 상감마마 공주 좀 상감마마 신을 안아주세요 움직일 기운이 없는 몸을 억지로 움직이려는 그 고민 왕은 양팔을 공주의 허리 아래로 넣어서 공주의 몸을 안았다. 상반신을 왕의 무릎에 올려놓은 공주는 최후의 정렬 때문에 창백하던 얼굴이 붉게 변하고 그 눈에는 광채가 났다. 상감마마 좀 더 힘있게 안아주세요 힘껏 신의 허리가 끊어지도록 왕의 팔이 힘이 차차 더하여 감을 따라서 머리를 좀 더 들어보려는 공주의 최후의 노력 상감마마 신은 기쁩니다 더 힘껏 신은 신은 다만 마마께 사후 없으신 것이 죄성 숨이 찬듯이 말을 끊었다 온 정렬을 모아서 왕을 우러러보던 공주의 눈 힘도 어느덧 풀렸다 걸그렁 걸그렁 힘없는 숨소리 그 숨이 문득 끊겼다 왕의 마음이 철성 내려앉는 순간 아직껏 좀 가볍은 공주의 몸이 천근같이 무거워졌다 공주 공주 얘기는 하였지만 이 의외의 사변의 왕은 공주의 몸을 아는 채 어쩔 줄을 모르고 공주만 연하여 찾았다 이동한 국무 대장 공주의 승하를 조상하는 애국성이 태우며 해비 이씨들에게서 터져나왔다 이튿날 국상은 정식으로 반포되었다 공윤왕 14년 2월 아직도 매운 바람이 몸을 애이는 겨울이었다 긴 듯하고도 짧은 생애 짧은 듯하고도 긴 생애 왕이 아직 한낮 고려 종실로서 백안천모가라는 몽고의 이름으로 원나라 서울에 잠저히 있을 때에 원나라 황제의 어명으로 원나라 종실 위왕의 딸을 아내로 맞았다 즉 이번에 승하한 대장 공주였다 후에 봉국 고려로 돌아와서 충정왕의 딜을 이어 고려 국왕이 된 이래 14년간을 변함없이 사랑하던 왕비였다 즉이 이래 14년간 어지러운 고려의 정파에 올라앉아서 파란만은 생애를 보낼 동안 사랑하는 공주의 내조만 없었더라면 왕은 이 왕위를 내어던지고 공주와 함께 어느 조용한 곳에 사랑의 보금자리를 찾으러 떠났을 것이다 동가서 남쪽의 해변으로는 외적의 난이 끊이지 않는 일면에 또한 북쪽으로는 홍건적의 난이 있어서 그 편도 한때도 평안한 날이 없이 어떤 때는 왕이 멀리 상주까지 몽진을 한 일까지 있었다 이렇듯 동남 서북으로 외구의 환이 끊을 날이 없으면서 또한 안으로는 내란이 끊이지를 않았다 즉이 원년에 최유 김원지의 무리가 원나라의 힘을 빌어서 봉국인 고려를 침범하려던 이를 비롯하여 조일신 김용등의 난이라 무엇이라 한때도 베개를 편안히 하고 잠잘 날이 없었다 신이 많은 신하와 대할 때에도 저 사람의 마음의 배포가 어떤가를 속으로 경계하지 않을 수가 없는 왕의 입장이었다 신이 많은 신하가 연하여 당신을 배반할 때에 왕의 눈에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믿을 사람이 없지만 보였다 이렇듯 얽히고 설킨 어지러운 국정에 또한 재산각끼리 세력 다툼이며 사병을 양성하는 장상끼리의 싸움이 끊이는 날이 없었다 어지러운 정국이었다 이런 어지러운 정국 안에서 왕후 노국 공주의 따뜻한 사랑만 없었더라면 왕은 1년을 왕위에 배견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어지러운 정국에서 과거 14년간의 치적을 돌아보건대 과연 용하였다 먼저 원나라의 세력이 이 왕의 손으로 얼마만치 꺾이었다 이전에는 무슨 소소한 일을 행할지라도 반드시 먼저 원나라에 품하여 허가를 얻고야 하던 것을 이 왕에 대해서는 선참 후주의 방침으로 나아갔다 먼저 행하고 후에 아뢰었다 아직 것은 각 재산품권이던 정치를 중앙 집권을 깨하여 재산 끼리의 세력 다툼을 얼마만치 완화시키고 모든 권세를 구강인 당신이 잡았다 그 밖에도 집안 문벌이나 학벌만 자랑하고 아무 실능력이 없는 재산 들은 차차 경헌해버리고 실능력을 가진 장상을 좌우에 모아들였다 풍속에 있어서도 원나라 풍속과 고려의 풍속을 다 잘 알고 있는 이 만치 세밀한 주의로서 계량을 하였다 강매에 소를 심어서 사태에 방비하고 재산 들의 매사냥을 금하여 공연한 사륙을 막고 아울러 이 때문에 밟히는 전토를 보호하고 돈을 만들어서 일용에 평쾌하고 수차를 만들어 농사에 편리케하고 흔히 민간에 미행하여 백성의 고초를 살피고 세세한 일까지 모두 살피고 살펴서 구근을 융성케하여 피폐하였던 고려의 국정이 바야흐로 이 왕에 대해서 중흥이 되나 보다 누구든 믿었다 이 왕의 위협에 뒤에 숨은 공주의 내조의 힘이 얼마나 컸던고 첩첩이 쌓인 어지러운 문제에 골몰이 쏘아서 에라 왕이고 뭐고 내어던지고 말까 할 때마다 공주의 부드러운 손은 왕의 어깨에 얹히었다 상간마마 마마께서 내돈지시면 고려의 백성은 누구를 믿고 살릴까 격려하는 공주의 말은 피곤한 왕으로 하여금 다시 용기를 나게 하곤 하였다 빈전 제궁을 지키는 왕 수없이 피운 향의 연기가 자욱한 가운데 왕은 고요히 앉아있었다 상간마마 수라를 어쩌리까 황간 신소봉에 이렇게 아랠 때도 왕은 아무 대답도 없이 눈을 감고 있었다 공주 승하한 지 벌써 초칠일이 지난 이때까지 왕은 아직도 수라를 받아보지 않았다 몇 번 냉수를 찾고 몇 번 태우의 관권에 못 이기어 술 몇 잔과 돈육 몇 점을 넣어본 뿐 수라만은 대하지를 않았다 여전히 끼니 때라고 황간은 예의 의지에서 수라를 체근하지만 왕은 또한 여전히 예의 의지에서 대답도 없이 앉아있을 뿐이었다 상간마마 수라를 어쩌리까 신소봉은 한 번 더 체근하여 보았다 그런 뒤에 잠시 기다려보고는 인제 자기 직책은 다이었다는 듯이 왕과 제군께 절하고 고요히 물러갔다 대사 신소봉이 밖으로 나간 뒤에 비로소 왕은 눈을 조금 떴다 그리고 편조를 찾았다 가뜩이나 어두운 빈전에 향연계까지 자욱하여 똑똑히 보이지는 않으나 중편조가 제궁 앞에 합장 명목하고 연불을 외고 있었다 대사 불러계신이 오니까 다시 공주는 안 돌아올까 생자필멸이 올시다 말이 끊어졌다 또다시 왕은 눈을 감고 편조는 연불을 외웠다 잠시는 정숙 가운데서 시간이 흘렀다 잠시 뒤에 2번은 편조가 연불을 중지하고 왕의 편으로 돌아앉았다 생자필멸 회자정리 이것이 사람의 세상에 옳시다 여기 이르러서는 왕우장상이라도 필부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돌아가신 분은 이미 돌아가셨거니와 전하께서는 전하를 아버지를 알고 있는 천만의 생령을 위해서라도 좀 더 보증하시지 않으면 안 될까 하옵니다 마디마디마다 똑똑히 끊어서 아래는 편조의 말 그러나 왕은 여전히 응치 않았다 전하 다른 점은 그만두고라도 공주전 제세시에 공주전께서 그렇듯 사랑하시던 이 창생을 위해서라도 옥체를 보증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하께서 애통하시는 마음은 어리석은 빈도도 짐작 못하는 바가 아니옵니다마는 이 창생을 위해서보다도 전하를 위해서보다도 전하께서 이 창생을 버리시면 승하하신 공주전의 영이 가장 슬퍼하실 점을 생각하셨어라도 좀 더 보증하시지 않으면 안 될까 하옵니다 무슨 말을 할지라도 여전히 눈을 감고 부처같이 가만히 앉아있는 왕 좌우 눈에서는 눈물만 연하여 흘러서 침침한 촛불에 눈물이 번쩍거리고 있다 편조는 딱하였다 어떻게 하면 이 왕으로 하여금 조금이라도 마음을 돌려서 수라를 진역해 하나 공주 승하한 뒤에는 마치 산 송장으로 자차하는 이 왕을 어떻게 하면 잠시라도 인간다운 감성과 감각을 회복하도록 하게 하나 본시부터 공주 한 사람만을 사랑하고 다른 여인을 눈 거들떠보지 않던 왕이라 공주 승하한 뒤부터는 여인이란 여인은 모두 악마로만 보는 모양이었다 이번 공주 승하한 뒤로는 왕은 모두 아리따운 후궁들까지도 악마같이 보았다 공주임이 없는 이 세상에 다른 계집들은 어디서 존재하느냐 저런 계집들은 왜 살아있고 공주는 왜 없어졌느냐 이러한 마음으로서 여인들을 빈전 가까이는 얼신도 하지 못하게 하였다 공주 승하하였는지라 당연한 순서로 인제 왕호의 자리에 오르게 된 해비이시가 빈전에 들어오다가 왕에게 쫓겨난 이래로 이 빈전에는 여인이라고는 왕의 모호대는 명덕태후 한 사람이 들어오는 뿐 다른 여인은 얼신하지를 못하였다 지금에 있어서 가장 근심되는 것은 왕의 건강이었다 벌써 8,9일간을 수라를 지넣지 않았음에 어떻게 하여서든 수라바를 대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제일 근무였다 수라를 건기 위하여 왕께 생자필멸의 이치를 강조하던 편조는 이 돌부처와 같은 왕을 오래로 보며 잠시 가만히 있다가 한걸음 무릎으로 나아가서 왕의 딱 맞은편에 앉았다 전하 전하 편조는 왕의 양손을 꽉 잡았다 전하 전하 대사 왕은 비로소 입을 열었다 그러나 이것은 폭발하려는 통곡의 그 서곡이었다 대사 한마디 부름뿐 왕은 체면을 내던지고 당신의 손을 뽑아서 얼굴을 덮고 울었다 대사 반움법은 불가던가 도가던가 울음에서 꺼서 하는 왕의 이하소연에 기지 있는 편전을 매달렸다 전하 빈도가 마친 그 말씀을 올리려 했습니다 공주전 가셨다 할지라도 반혼술로 다시 전하를 뵐 날이 있을까 옵니다 보중하소서 전하 보중하소서 편전은 왕의 손을 다시 끌어잡고 장삼 소매로써 왕의 눈물을 씻어드렸다 만약 그런 술이 있다 하면 여기 공주의 혼을 다시 불러주 아니올시다 입톱기 전에는 혼은 공주전 속채에 그냥 계셔서 출연하실 수가 없사옵니다 보중하소서 보중하소서 공주전 입토하신 뒤에는 빈도가 반드시 공주전의 혼으로 전하를 모시게 하오리다 그때 돌아오신 공주전의 혼께서 전하에 너무도 수척하신 용안을 대하면 얼마나 심통하오리까 보중하소서 수라를 부릅소서 공주전을 위하셔서 옵니다 그날 왕은 비로소 수라를 진화하였다 적적한 수라 이전에는 반드시 공주가 함께 앉아서 서로 권하고 서로 받으며 하던 수라반을 혼자서 받을 때에 왕은 너무도 적적하여 편조에게 배석을 명하였다 한계 옥천사 사비의 자식으로 그 아비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는 중편조는 이리하여 왕의 총애와 신임을 차차 높여갔다 2월에서 3월 4월 공주의 영예를 정능에 안장하기까지 왕은 빈전에서 난 적이 없었다 왕은 인지에 공주 입토한 뒤에 편조의 반원법으로 공주를 다시 볼 수 있다는 단 한 가지 희망으로 쓸쓸한 삶을 그냥 계속하였다 2월에서 3월 4월 날이 차차 따스해감을 따라서 공주의 제궁에서도 차차 내음새가 괴약하여 갔다 밖에서 갑자기 빈전이 들어오는 사람은 한순간 숨이 딱 막힐 만치 내음새가 괴약하였다 이 내음새를 감추기 위하여 눈이 쓰라리도록 향을 피웠지만 인위적 향내가 그 내음새를 감출 수가 없었다 아무리 이 방에 젖은 왕의 코도 이 내음새는 맡았다 그러나 이 내음새조차 왕에게는 눈물을 자아내는 향내였다 이것이 공주의 몸이 썩느라고 나는 냄새거니 하면 이 내음새가 밖으로 나아가서 대공에 헤어지는 것이 아까웠다 많은 물재를 들여서 삼아서 가져온 오석으로 명공이 깎은 석판에서도 틈으로는 붉은 물이 바닥에 새어내렸다 다른 사람이면 이 빈전에 들어오기조차 싫어할 것이나 왕은 빈전에서 한 번도 밖에 나가보지를 않았다 찬바람이 살을 내이고 산야에는 아직 두꺼운 눈이 쌓여있는 2월에 승하여 백화가 난만한 5월에 안장을 할 동안 눈이 높고 땅에 얼음이 풀리고 흙이 트고 풀이 나고 자라고 나무에 잎에 나고 꽃이 피고 난국 같은 새들이 모두 돌아오고 할 동안 왕은 세월이 가는 것을 모르고 살았다 어두침침한 빈전 촛불과 향연기와 향내와 악취가 뒤섞인 가운데서 꿈과 같이 생시와 같이 만 3개월 남하를 보냈다 그것은 다만 뒤숭숭하고 순수없고 갈피를 차릴 수가 없는 날이 가고 오고 하는 것뿐이었다 그 가운데는 아무 합리된 일도 없고 명료한 일도 없고 엄벙덤벙의 꿈과 같은 세월이었다 때때로는 재상들이 와서 무엇이 어떻다 하고는 돌아가고 태우도 강간 와서 이렇다 저렇다 하다가는 가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썩 바뀌고 혼돈되어 돌아갈 뿐 왕은 모두 알지도 못하였거니와 알려하지도 않았다 공주는 인젠 돌아올 길이 없는 사람이라는 이 일년뿐이 지금의 왕을 지배하는 단 한 가지의 생각이었다 그 밖의 것은 왕의 감정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었다 이리하여 하오월 공주를 정능에 안장한 뒤에는 왕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하였다 그 건장하고 원만하던 체격이며 얼굴이 알아보기 힘들도록 여의고 약하여진 것은 두말할 것도 없거니와 성격과 감정에 있어서도 본시의 왕관은 딴 사람이 되었다 그 세밀한 관찰력과 치밀하고도 박던 정치안이며 인지하고 관대하던 성질이 모두 어디로 갔는지 없어지고 멍하니 얼음 빠진 사람같이 되어버렸다 무한한 창공을 멍하니 바라보며 한나절을 움직이지 않고 그냥 앉아있기가 일수며 신하들이 무슨 말을 할지라도 듣는 둥 마는 둥 몇 번을 찾아도 대답도 않고 대답이 있댔자 헛대답이 많았다 말하자면 인간으로서의 온갖 감정이며 감동 등을 잃은 한계의 움직이는 허수압이었다 공주를 정능에 안장을 한 지 십여일을 지난 어떤 날 밤이었다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왕이 부르는 소리가 들림으로 침전 밖에 입직에 있던 황관 채만생이 침전 퇴마루로 돌아가려 할 때에 왕이 침전에서 나왔다 봄의 뜻밖의 두 명까지 쓰고 어디 밖으로 거동하려는 것이 분명하였다 만생과 동료 황관 한 명이 달려와서 부액을 하려하며 왕은 손짓으로 그만두란 뜻과 조용하라는 뜻을 나타내었다 만생이 작은 소리로 물었다 어디 거동을 하시옵니까 음 편조의 집까지 작은 소리로 왕은 대답하였다 그리고 더욱 작은 소리로 미행이다 너희만 따라라 하고 보태었다 이리하여 왕은 황관 두 명만 데리고 걸어서 몰래 대거를 빠져나왔다 대걸담을 넘어 행길까지 벗어 우거져 있는 꽃을 우러러보며 말없이 걷는 왕의 뒤를 황관 두 사람은 영문도 모르고 만일을 경계하며 따랐다 현월은 벌써 서산에 걸리고 상쾌한 바람이 옥깃을 날리는 여름 저녁이었다 아직 초저녁이라 행길하니는 오가는 사람도 꽤 많았다 이러한 가운데를 왕은 왕으로서 따로 근심을 갖고 황관들은 직무상의 근심을 갖고 묵묵히 행인의 눈을 피하며 갔다 반혼법을 왕이 편조를 밤에 찾은 것은 편조의 반혼술로 그리운 공주의 면역이 남아 다시 한번 보고자 함이었다 호반의 주안을 배포하고 왕과 편조는 마주 앉아 있었다 전하 아직 시간이 이루어옵니다 대개 홈백은 자정이 지나지 않으면 출류치 않이 옵니다 왕께 공손히 술을 부어드리는 편조는 이렇게 말하였다 좀 하면 도루 펴려는 얼굴을 정신 차려 그 놈이 꾸미며 편조는 연하여 왕께 술을 권하였다 왕은 편조가 드리는 술을 받아서는 들이켜고 받아서는 들이켜고 하였다 한 번도 사양하거나 주저함이 없었다 편조는 이 드리는 대로 술을 받아 들이켜는 왕을 보면서 속으로 탄식하였다 일국의 국왕 그가 한번 호령하면 천백의 미라도 당장에 구할 수 있겠거늘 이른 공주에게 대한 지극한 사모의 염이 이 금지옥엽으로 하여금 보행으로 천승의 집까지 오게 하였구나 전화 상해버린 만인 음식 중에 공주에게 소하는 뜻으로 채소만을 안주라는 이 정열의 중년 남자 여의고 여의인 얼굴은 어느덧 술 때문에 검붉게 되고 툭 두드러진 강대뼈 위에 번득이는 두 눈은 눈물 때문인지 치기 때문인지 충렬이 되었다 떨리는 그의 손 술 때문에 중심을 잡기 힘들어 연하여 팔꿈치로 호반을 짚어 쓰러지기를 면하는 쇄약한 몸 이 가련한 왕의 신경을 생각할 때는 편조의 눈에도 눈물이 고이려 하였다 전화 오늘 반혼술로 공주전의 혼백을 어전에 부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말을 끊고 잠시 생각한 뒤에 편조는 그 말끝을 맺었다 전화께서는 공주전의 혼백을 한 번 보시면 다시 이전과 같으신 인군이 되시겠사오니까 왕은 눈을 들었다 바야흐로 들이키려던 잔을 중도에 멈추었다 적적하구려 적적해 오늘 보면 내일 또 보고 싶고 내일 보면 모레 또 보고 싶고 아니옵니다 혼백은 자유롭지 못한 것 한 달에 한 번쯤이나 현신케하올까 매일은 힘들 것 같사옵니다 한 달에 한 번 한 달 삼십일 서른날 혼잣말같이 이렇게 외던 왕은 아직 들고 있던 잔을 딱하니 상해놓았다 대사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제발 그 대신 빈도의 아랫말씀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전과 같은 인군이 되소서 전화 한 분을 우러러보는 창생을 살피소서 다시 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밤은 차차 깊어갔다 자정 반혼법을 베풀어서 대장공주의 혼백을 왕의 앞에 다시 불러낸다는 시각이었다 이때는 왕은 편조의 권하는 술 때문에 꽤 취한 때였다 취하기는 꽤 취하였지만 일단 정신을 박은 일이라 연하여 자정이 아직 안 되었느냐고 최근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이리하여 자정 편조는 일어나서 왕을 부액하였다 연하여 쓰러지려는 왕을 단단히 부액을 하고 반혼실로 천천히 걷는 동안 편조는 왕의 귀에 입을 갖다 대고 한마디씩 한마디씩 똑똑한 말로 이렇게 말하였다 혼백은 형태는 있으나 소리는 없습니다 첫째로 말씀을 거시지 말 것이며 혼백은 자유롭지 못한 것이오니 받기 전에 놓아 돌려보내셔서 후일의 기약에 편리토록 하시옵소서 반혼실은 복도를 통하여 뒤에 따로이 달린 이 집 후당이었다 편조가 앞서서 문을 열어 잡고 왕을 인도하여 반혼실 안으로 들어갔다 방 머리맡에는 금불 한 채가 안치되어 있고 아랫가는 오색이 찬란한 비단으로 단벽을 삼고 그 앞에는 향료에 향불이 피어 있으며 머리맡 불전에 놓인 방석은 편조의 자리인 듯하고 윗간 단벽에 기대어 금병풍이 돌리고 그 앞에 용을 수놓은 방석이 왕이 앉을 자리인 모양이었다 편조는 먼저 왕을 인도하여 불전에 서서 함께 합장 예배하였다 그리고는 왕을 왕의 자리로 가게 하고 자기는 반혼 향가루 한 줌을 내어다가 향노에 뿌린 뒤에 불전에 가서 명목하고 꿇어 앉았다 불전에 명멸하는 촛불 두 대와 향노 좌우편에 켜 있는 두 개의 촛불을 강혼으로 한 이방은 비교적 밝았다 경건한 마음으로 용석에 앉아 기다리는 왕 엄숙한 태도로 불전에 충문을 외는 편조 향노에서는 편조에 뿌린 향가루 때문에 자욱이 연기가 피어오른다 엄숙하고 정숙한 시간이 흐르고 또 흐르고 왕은 이 너무도 경건한 찰나에 어느덧 몹시 치하였던 술조차 얼마간 깨었다 편조의 충문은 차차 차차 템포가 빨라갔다 방 안의 향기는 더욱 자욱하였다 향노에서는 마치 산하와 같이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윽호 향가루도 거진 탔는지 연기가 점점 열버갔다 그때의 그 열버가는 연기의 틈으로 왕은 보았다 틀림이 없는 대장공주였다 너무도 엄숙한 기분이기 때문에 치기도 거진 깬 왕의 눈이 그를 보았을 까닥이 없었다 연기가 차차 열버가는 뒤로 오색 비단을 바른 담벼락을 등지고 단아하게 서 있는 한 개의 이국부인 희고도 좀 넓은 이마며 좀 짧은 듯한 윗입술이며 길고 꼬리가 위로 향한 듯한 눈으로 시꺼먼 살 눈썹으로 아로색인 듯한 코로 또는 그 몸태도 옷 어느 곳이든 이로이 틀림이 없는 공주의 현신이었다 이 너무도 기이한 일에 한순간 눈이 아마득하여졌다가 다시 왕이 시력을 회복할 때에 아랫간 공주는 얼굴에 미소를 나타내었다 인젠 연기도 사라진 때라 반것이 운운하고 열린 입틈에서 왕은 공주의 이빨까지 보았다 좌우편 송곳니가 덧니이기 때문에 웃을 때는 더욱 고혹적으로 보이던 공주의 그 덧니까지 틀림이 없었다 단지 승하 직전의 공주와 조금 다른 점은 공주가 제 아무리 늙지 않는 북극태생으로서 승하할 때까지 청춘미를 그냥 보존하고 있었다 하나 그래도 나이가 서른이 넘은 완숙한 맛은 그 얼굴에서든 몸태도에서든 감출 수가 없었다 그랬는데 지금 왕의 앞에 나타난 이 공주는 왕이 일찍이 백안천모가로서 원경에 있어서 처음 공주를 알고 처음 공주와 사랑을 속삭일 그때의 공주였다 아 공주 그것은 애무와 반가움의 소리라기보다 오히려 맹우의 신음성과 같았다 이런 신음성을 내며 왕이 공주에게로 달려 내려가며 할 때에 왕의 옷깃을 붙은 사람이 있었다 펄떡보니 편조였다 편조의 만면에는 미소가 나타났다 편조는 왕의 귀에 입을 대고 속삭였다 전하 아까 아랫말씀을 잊지 마시도록 그리고 저 문을 열면 협실이 입사옵고 그 방에는 금침 준비도 있사옵니다 그럼 빈도는 박는 날 다시 배알하게 싸우니 오래 막히셨던 정예를 부시오소서 공주 왕은 편조의 말을 듣는 등 많은 듯 편조가 방 밖으로 나가는 동안 두 팔을 벌리고 허둥지둥 공주에게로 내려갔다 공주는 얼굴에 부끄럼과 미소를 띄고 역시 왕을 맞으러 한 걸음 두 걸음 왕을 반혼실에 남겨두고 편조는 홀로 나왔다 왕과 함께 있기 때문에 저림 팔 다리 허리를 몇 번의 기지개로서 풀면서 정침으로 향하였다 왕을 모시느라고 얼굴에 지었던 근엄한 표정도 사라졌다 재미들 봅쇼 후당을 돌아보며 한 번씩 웃은 뒤에 걸음을 빨려야 제 방으로 돌아왔다 편조의 방에는 금침이 벌써 준비되어 있고 편조의 베개에 엎드려 한 계집이 자고 있다 편조는 내려갔다 가만가만 내려가서 계집의 좌우 엉덩이의 틈을 발로 쿡 찔렀다 거기 깜짝 놀라서 일어나는 계집을 부단하 윗목으로 대구르르 굴러버리고 덥석 제자리에 누웠다 굴러간 계집은 일어나 앉았다 아직 졸음이 치한 눈으로 편조를 내려다보았다 그 계집을 편조는 쳐다보면서 눈을 부릅떠보았다 요망스럽게 잠은 왠잠이야 계집도 마주 흘겨보았다 중중 까까중 앳기 여수 같으니 편조는 계집을 꾸짖었다 내가 여수 같으면 대사는 뭐 같오? 멧돼지 같지? 그래 속이 시원하니? 마주보는 계집의 흘기는 눈이 가늘어졌다 서로 가느다란 눈으로 한참을 흘겠다 내가 멧돼지이면 임자는 암태지 되련? 싫어 싫어? 잘 싫겠다 싫구나 싫으면 임자는 나가구 주씨나 보내게 것도 싫구나 이도 싫고 저도 싫고 에라 임자 오늘 밤은 암태지 되게 편조는 벌떡 일어났다 한 소리 개명성으로 짧은 밤이 밝았다 절에서 부처를 섬길 때부터 일찍 깨는 습관이 든 편조는 거의 밤이 다가서 겨우 잠깐 잠이 들었지만 날이 밝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일어난 편조는 편조가 일어나는 기술에 벌써 텐마루에 준비되는 세순물에 밤새의 기름때를 활활 씻어버리고 건넌방으로 건너가서 등대된 옷을 바꾸어 입고 후당으로 돌아가 보았다 왕도 벌써 일어난 모양이었다 공주의 홈백을 밝기 전에 돌려보내고는 이내 잠이 못 들어 일어난 모양이었다 협실 밖에서 잠시 방 안에 기술을 살핀 뒤에 편조는 햄햄 두어번 기침을 하였다 얼굴에는 근엄한 표정을 붙였다 햄! 햄! 또다시 기침을 해보고 그냥 동정이 없으므로 문을 방시시 열어보았다 맞은편으로 보이는 왕은 누구에게 혼을 빼앗긴 사람 모양으로 눈이 퀭하니 이불 위에 까치 다리로 앉아서 한 군데만 주시하고 있다 길에서 대포를 놓을지라도 모를 모양이다 편조는 이 모양을 보고 문을 좀 더 넓게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왕의 앞에 나갈 때마다 우그러지는 어깨는 또 우그러졌다 빈도 올시다 궁중 예절을 모르는 편조는 왕의 맞은편에 가서 정면으로 왕께 절하였다 그러나 왕은 여전히 한 군데만 주시하고 있을 뿐 편조의 인사를 의식치 못하는 모양이었다 절을 하여도 인식치 못함으로 편조는 한 번 큰 소리로 기침을 하였다 왕이 비로 살았다 깜짝 놀라며 몸까지 쏟으라쳤다 이게... 빈도 올시다 왕은 잠시 멍하니 편조를 마주 보았다 오, 대사, 팔기 전에 갔구려 혼백은 광명한 곳을 싫어하옵니다 전하, 초조반을 진화하셔야죠 혼백은 형은 있으나 채는 없다는데 공주의 혼백은 채까지 있었구려 채, 더욱이 십수년 전의 탄력인의 처녀로서의 공주의 채를 지난밤 다시 본 왕은 차마 잊지를 못하겠다는 모양이었다 네, 전하의 지극하신 정성에 부처가 감동하셔서 특별히 채까지 보낸 모양이 옵니다 채까지, 채까지 아직 방 안에 향내가 남고 몇 올 머리털이 남고 대사, 오늘 밤 또 뭐 볼까? 전하, 얼른 초조반을 진화하시고 황궁하셔야지 대골에서 알면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날까 하옵니다 대사, 나는 대골에 안 돌아가겠소 공주를 만나본 이 방을 차마 못 떠나겠다는 뜻이었다 편조는 머리를 조았다 전하께서 황궁 안 하시면 빈도의 목이 그냥 남지 못하르이다 왕은 의아한 듯이 편조를 굽어보았다 지금 세신, 대조, 권당, 유림, 사문이 꿀꿀한 가운데서 전하께서 한 개 천승의 집에 미행하셨다는 소문만 날지라도 빈도의 목은 달려있지 못하오리라 그래도 아니옵니다, 오늘은 황궁하소서 내 월말에 다시 미행하시면 공주전의 혼백을 다시 어전에 현출케 하리이다 공주전도 그날을 얼마나 기다리시리까 오늘은 어서 초조반을 진화하시고 황궁하소서 문득 왕의 눈에서는 또다시 눈물이 주르르 흘렀다 그러나 초조반을 부르는 뜻으로 고지너기 눈을 감았다 여름은 물이 익었다 교회에서 빛을 자랑하던 하록은 어느 덕해경 안에까지 스며들어서 길과 담 틈 뜰 구석마다 푸른빛은 한창을 자랑하고 있다 순영국 향각 앞에 자격도 제철이라고 만개하여 하늘을 나는 나비들을 부르고 있다 이전에는 공주와 함께 따둔 이 꽃을 지금 혼자서 바라보는 왕의 심사는 형용하기 어렵도록 적적하였다 향각 난간에 의지하여 한참을 꽃을 굽어보고 있다가 왕은 탄식하며 자리에 돌아왔다 자리에는 비단 한 폭, 붓 몇 자루, 단청, 물 등이 준비되어 있고 내시 몇 사람이 부채를 들고 묵묵히 분부를 기다리고 있다 왕은 자리에 앉아서 붓을 잡고 눈을 감았다 한 번 눈을 감은 뒤에는 뜰 줄을 모르는 왕은 여기서도 눈 뜰 것을 잊은 듯이 잠자코 있었다 공주의 영을 그려보려고 이곳에 자리 잡은 왕이었다 이전 원나라에 있을 때부터 서며 화에 있어서 입신지기라는 찬사를 받아오던 왕은 몸소 공주의 진영을 그려서 이와 매일 대하고자 여름에 작약 내음새 우거진 이 향각에 자리를 잡은 것이었다 그러나 공주의 모습을 생각하고자 일단 눈을 감자 왕의 눈은 뜨이지 않았다 해마다 공주와 함께 여름에는 작약을 따던 이동산 또는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한겨울을 공주와 함께 말타기를 연습하던 연마장으로 쓴 일이 있는 이동산에 자리를 잡자부터 공주의 모습보다도 지난 16년간의 공주와의 부부생활이 주마등같이 왕의 머리에 어른거려서 붙들 생각이 들지를 않았다 일국의 군왕이나 또한 어지러운 전국의 통어자로서의 왕의 과거는 기구한 생애였다 연년 다달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외안내 후 이 고달프고 어지러운 왕 생애를 보내는 동안 물건의 그림자와 같이 왕의 곁에서 고초를 같이 겪어들이고 갓난을 나누어 맛보는 공주가 있었거늘 왕의 제14년간 그냥 계속적으로 있은 어지럽고도 괴로운 과거를 서로 믿고 서로 의지하면서 겨우 지탱해 왔거늘 이제는 이런 어지러운 일이 생기면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믿고 누구와 어려움을 나누랴 아직 낮이 되기 전에 향각에 자리 잡은 왕은 화견을 앞으로 안채 해가 서산에 기울 때까지 그냥 망연히 있었다 붓은 물에 적시어 보지도 않았다 해가 서산에 넘고 들에 나갔던 새들이 제깃을 찾을 때야 왕은 비로소 눈을 떴다 마음이 산란해서 여기서는 안 됐다 황궁하자 여기서는 붓을 잡을 수가 없다는 뜻이었다 일심을 다하여 왕이 공주의 진영을 완성한 것은 그로부터 며칠 뒤였다 신기라는 일컬음을 듣던 왕의 필력이요 일심을 다하여 가장 사랑하는 일을 그린 것이라 과연 혼이 든 듯한 진영이었다 진영이 완성된 뒤부터는 왕은 끼니 때마다 진영의 앞에도 수라반을 갖다 바치게 하여 산 사람 대하듯 하였다 그 애무와 대접에 있어서 공주 생존시와 조금도 다름이 없이 하였다 이렇게 공주에게 마음을 향하기 때문에 왕은 온갖 세상사가 귀찮았다 이렇다 저렇다 대신들이 문제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귀찮고 시끄럽기만 하였다 이 모든 세상 잔무에서 피하여 공주만 생각하며 그 여생을 보내고 싶었다 이리하여 세상 잔물을 피하기 위하여 왕은 중 편조를 사부로 삼고 청한 거사라는 호를 내리고 국정을 자순케 하였다 과거 14년간의 경험으로 보아서 소위 세신거족들은 서로 틀고 서로 모이고 서로 짜고 이리하여 삐역삐역 좋지 못한 꾀만 꾀하고 도당이 짜지고 모이면 자연히 세력이 생기고 세력이 생기면 자연히 다른 세력과 다투고 다툴 세력이 없으면 왕에게 대하여 불기한 생각까지 품게 되고 고려 500년간을 쌓아 내려온 이 세력은 지금도 너무도 뿌리가 크게 뻗어서 이들에게는 도저히 한 나라의 정사를 맡길 수가 없었다 초야의 신진에서 유능한 인물을 추려낼 수가 없는 바가 아니지만 이들도 차차 올라가서 명망이 생기고 기하게 되면 어느덧 자기 초라한 근본을 부끄러이 여겨서 거족들과 혼인을 하고 그 틈으로 잠겨버리니까 이것도 또한 길만 있는 일이 아니었다 유생은 또한 나약하여 굳센 맛이 없고 그 위에 학벌의 뿌리로서 얼기설기 연락되어 강직한 정치를 하지를 못할 것이다 과거 14년간을 고려의 구강으로 있으면서 지내본 바로서 통절이 느낀 바가 있어서 인제 고립하고 강직한 인물만 골라오던 왕이라 이번에 고려의 정치의 대행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중편조를 부른 것이었다 득도한 불도임에 욕심 적고 천한 태생임에 얽히는 연출이었고 홀몸임에 역모할 근심이 없는 이 편조야말로 올해 왕이 구해오던 이상적 인물이었다 이리하여 편조는 정치계에 발을 들여놓았다 여름도 어느 덕하고 성했던 모기들도 송악으로 그림자를 감춘 어떤 가을날이었다 왕도 인제는 얼마만치는 안돈이 된 때였다 만날 공주의 진영과 음식 거처를 같이하며 한 달에 한 번씩쯤은 반혼법으로 공주의 몸을 어루만질 수가 있는지라 처음 한동안과 같이는 비통해하지 않았다 공주 이른 뒤에 눈물이 잦아진 왕이라 지금도 공주의 말만 나오면 두 뺨으로 눈물이 수르르 흐르고 하였지만 여느 때는 담소도 예사로이 하도록 안돈되었다 그 어떤 날 왕은 편조와 함께 강한전에서 한담을 하고 있었다 편조의 말 빈도 아니 소신은 보니 불도 출신이라 귀연의 예의에 통치 못하옵니다 이런 점은 관대에 용서해 주셔야 하겠사옵니다 사실 편조는 어전임에도 불구하고 허리를 펴고 까치다리하고 앉아있었다 얼굴에 근엄한 표정을 장식하는 것과 어깨를 좀 우구리는 것이 편조에게 있어서는 최대 유일의 존경법이었다 천하의 관호하신 처분으로 사부라는 직책을 맡았사옵지만 소신은 사부는 그것부터가 틀렸소이다 소신이라지는 않는 법이오 왕도 웃었다 편조도 웃었다 네 신 신이 무엇을 알릴까 성의대로만 행하옵지만 소신 아니 신이 본시 미천하와 명문거족들을 얻기 힘든 것이 걱정이 옵니다 그게야 무슨 근심이 되리까 사부의 뒤에는 구강이 있으니 구강의 명예야 명문거족인들 거역하리까 구여 그렇지만 신이 전하께 추천하와 사하는 사람들도 일단 높은 지혜에만 오르면 신을 무식한 천승으로 승모하오니 이것이 신에게는 억울합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얼굴에 검은 찌를 한순간에 보였다 그럴듯한 말이었다 천승 명족 천승 명족 왕이 이 점에 대하여 좀 생각하고 있을 동안 편조는 두리번 두리번 살펴보다가 갑자기 전하 내밀이 아랠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근시들을 물리기를 간청하였다 왕이 근시들을 물린 뒤에 편조는 넓적하니 왕의 앞에 엎드렸다 때때로는 이렇듯 연락 없는 일을 예사로이 하는 편조임을 잘 아는 왕도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맷더미 같은 편조의 등판을 멍하니 굽어보고 있을 때에 편조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래였다 전하 소신 아니 신을 죽여주십시오 왕은 쿡하니 웃었다 어두운데 주먹으로 넓적하니 엎드린 것도 우스웠고 그 맷더미만한 몸집에서 떨리는 소리가 나오는 것도 우스웠거니와 떨리는 애완성으로 소신 아니 신이라고 정정하는 것이 더욱이 우스웠다 왕은 고소 가운데서 이렇게 물었다 사부는 대체 무슨 일이오 죽여주십사 글쎄 무슨 일이오 신이 전하를 기망하왔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신이 전하를 기망하왔습니다 신자로서 군항을 속인다는 것은 마땅히 죽은 죄인 줄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기망하왔습니다 글쎄 그게 무슨 일이오 너무도 수다스럽게 구는 바람에 왕도 눈을 크게 하고 이렇게 묻지 않을 수가 없었다 전하 오늘 밤 누워까지 미행하시면 신인 천남에 바칠 것이 있습니다 죽여줍사 사주 죽이기는 저녁 뒤에 하기로 하고 지금은 일어나서 이야긴 합시다 광은을 무엇으로 보답하리까 편조는 일어나 앉았다 방금까지도 죽여달라고 목소리를 떨던 그가 천연히 일어나서 어깨를 우그리고 얼굴에 근엄한 표정을 나타내고 마주 앉은 입꼬를 왕은 망연히 바라보았다 그날 밤 편조의 집 공주 반혼전 협실에는 세 사람이 솔밥 모양으로 둘러앉았다 금병풍 앞 용석 위에 앉은 사람은 왕이었다 그 곁에 머리를 숙이고 앉아있는 젊은 여인은 대장공주였다 그 맞은편에 엉거주침이 꿇어 앉아있는 사람은 편조였다 전하 반야라는 북극 여인이 옵니다 전하를 기망한 죄는 일백 번 죽어도 마땅하오니 처분하옵소서 그러나 이는 신 스스로를 위함이 아니고 위로는 전하를 위함이고 아래로는 전하를 잃으면 광명을 끊기는 고려의 창생을 위하여 옵니다 공주전 승하 후에 몇 달간 빈전을 모신 때에 전하의 신경을 살피옵고 신이 몰래 사람을 놓아서 전국에서 구해온 여인 백여 명 중에서 골라낸 사람이 이 반야옵니다 공주전의 면역을 닮았다고 구해온 백여 명 여인 중에서 가장 흡사한 자로 택한 여인이 이 반야옵니다 전비의 천생이 감히 용종해야 비길이 까마는 그래도 얼른 보기에는 외람되어도 공주전의 면역을 닮아 쌓기 행여 전하의 부르심을 볼까 하고 신의 꿈이었던 한마귀 연극이로 소이다 군왕을 기망한 채 일백 번 일천번 도력을 당하와도 한이 없소이다 죽여주십사 왕은 대답이 없었다 눈을 꾹 감은 채 묵묵히 있었다 방심한 듯 그 밖에 다른 표정은 없었다 아직껏 공주의 혼으로 알고 애모하던 것이 사실인즉 한 개 실물 여인에 지나지 못하였으니 거기 대한 낭망 때문에 이렇듯 방심 상태가 되었나 반혼술이라 무엇이라 해서 군왕을 이렇듯 농락한 편조의 행동을 개심히 보기 때문에 그 노여움으로 이렇듯 묵묵히 있나 이런 무리들에게 속아서 줄줄 따라다니던 당신의 행동을 스스로 부끄러이 여기기 때문에 대답이 없나 혹은 대장공주 아닌 이 반야라는 여인에게 애정이 품어짐으로 그것을 꺼려서 가만히 있나 왕은 묵묵히 있을 뿐이었다 반야도 또한 전하를 모신지 수사게 외람대위도 전하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는지 인증 공주전의 혼백으로가 아니오 반야 자신으로 모셔보고 싶어하는 듯한 양을 보면 그 하늘 무서운줄 모르는 심사가 가징도 하거니와 한편으로는 가련하옵니다 성인은 어떠하신지 잠깐 말을 끊고 왕과 반야를 본 뒤에 편조는 또 말을 계속하였다 또 한가지 반야는 전하를 처음 모심 뒤부터 택기가 있는 모양이 옵니다 왕은 이 말에는 몸을 흠칫하였다 벌써 오륙삭 밭은 천비에 천종이 남아 씨는 용종 이 뒤라도 해비전 마마께서 왕자를 탄생하시면 다른 일이 없겠거니와 그렇지 못하면 이 아이가 유일의 전하의 혈사가 아니오니까 지금 나라의 전국이 어지러운 때에 하루 바쁘게 혈사 없으시면 고려의 사직이 위태롭사옵니다 신의 죄는 일백 번 죽어도 마땅하기 전에 죽음을 빌거니와 전하의 후를 생각하셔서 반야에게는 관대하신 처분이 계시기를 바라옵니다 왕의 앞이라고 억지로 지으려둔 근엄한 표정은 어느덧 자연적 위험까지 띄었다 눈에는 눈물 흔적까지 보였다 왕은 그냥 침묵을 지켰다 고요한 방에 세 사람은 머리를 숙이고 잠자코 있었다 한참 뒤에 왕이 일어섰다 전하 어디로 편조가 펄떡 놀라서 뒤따라 일어섰으나 왕은 따라오지 말라는 뜻으로 손을 두어본 설레설레 적군은 머리를 푹 수그린 채 방 밖으로 나갔다 왕의 눈에서는 눈물이 비오듯 하였다 편조도 뒤따라 일어서기는 하였으나 따라오지 말라는 바람에 따르지도 못하고 머리를 숙이고 서 있었다 반야는 왕이 이모할 때부터 지금껏 머리를 가슴에 묶고 깎아 놓은 듯이 앉아 있었다 좀 뒤에 편조가 나가 알아보니 왕은 아까 벌써 황궁하셨다 한다 그로부터 두 달 편조는 되지 않은 뜻으로 집에 박혀 있어서 입걸지 않았다 반야도 자기의 거실인 별당에서 근신하고 있었다 그러나 왕에게서는 아무 말도 없었다 죄를 준다는 뜻도 입걸하라는 분보도 없었다 편조도 이번 일은 왕과 반야와 자기 세 사람만이 아는 사건이라 이렇다 말을 낼 수도 없고 단지 침묵 중에서 왕명만 기다리고 있었다 그랬는데 뜻밖에도 섯달에 들면서 왕은 편조를 수정리 순론 도섬리보 세공신 벽산 사만 삼중 대광 영도 첨의 사사사판 중반 감찰사 사치성 부원군 제조 승록사사 겸 판서 운관사를 봉하고 겸하여 환속하기를 명하고 송명까지 신돈이라고 내렸다 편조 변하여 신돈은 너무도 황송하고 놀라운 성은에 울었다 첨의 신돈의 벼슬 이름 딸을 위해서 국정을 도와주시오 그새 안 부른 것은 첨의를 믿게 봄이 아니라 내 좀 생각하는 일이 있어서 그리 아였소 왕이 신돈을 대거리 불러서 이렇게 말할 때에 신돈은 엉엉 어린애같이 울었다 전하 무예란 말씀을 올리니까 다만 전하께서 간사물이 참소에만 귀를 기울이시지 않으면 신은 미련하오나 신의 힘이 믿는 것 신의 생각이 자라는 것은 전하와 고려 생령의 복리를 위해서 이 노구를 아끼지 않으리다 이리하여 왕은 침필로서 사구와 아구사, 생사이지, 무혼인원, 불천증명 이라는 맹서문을 써서 신돈을 주고 신돈은 고려의 섭정의 지위에 서게 되었다 반야는 잊어버린 존재같이 되었다 왕도 반야에 관한 일을 다시 신돈에게 묻지 않았다 신돈도 이 열적은 말을 다시 왕 앞에 꺼내지 않았다 퇴중이기 때문도 되겠지만 나날이 안색이 창백하여 가는 반야를 신돈은 강간 별당까지 가서 위로하였다 성욕이 강하기 때문에 젊은 여인에게 가까이 가기만 하여도 어지러운 생각을 금하기 어려운 신돈은 반야의 방에 가면 반야의 이부자리 쪽으로 눈이 갈 기회를 피하고 반야의 아랫몸에 눈 줄 기회를 피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엄숙한 기분과 경건한 태도로 반야를 대하고 하였다 자기의 방에서는 젊은 계집들과 음란한 장난을 기탄 없이 하는 신돈이로 돼 반야에게 들어가 볼 때에는 언제든 어깨를 우그리고 근엄한 얼굴을 하였다 그리고 내실과 별당가의 세를 엄중히 경계하게 하여 내실 여인들이 별당에 가는 것을 언금하고 하인들도 반야의 하인을 따로 두어서 반야의 하인이 내실 출입을 금하고 내실 하인들이 별당 출입을 금하였다 정례를 기다리시오 상간마마의 부르시는 날을 기다리시오 퇴중의 아기가 나오시는 날은 상강께서 부르시겠지 어깨를 우그리고 외면을 하고 반야에게 이렇게 말하는 신돈의 태도는 마치 재산과 소재에게 시중드는 늙은 충복 같았다 이 신돈의 보호 아래서 복중의 왕자는 차차 세상의 고함칠날을 고요히 준비하고 있었다 그해도 어느덧 과거장에 말려 들어가고 새해가 이르렀다 왕의 제15년 이후 원나라 지정 26년이었다 그해 2월 신돈의 집 별당에서는 한계 새로운 생명이 첫 울음소리를 쳤다 사내였다 대장 공주에게는 혈사가 없고 다른 여인은 가까이 하지 않은 이 왕에게는 유일한 왕자였다 그러나 이 아기의 아버님 되는 왕은 아기 탄생을 알지도 못하였다 신도는 장차 좋은 기회를 기다리기 위해서 아직 가만 내버려 두었다 아기는 탄생 후 며칠을 지나지 못하여 연령 두 살이라 부르게 되었다 입춘 전에 탄생하였는지라 입춘이 지나서는 두 살로 세웠다 그러나 두 살로 세게 되기까지 아직 아버지의 축복을 못 받은 가련한 아기였다 아버지의 축복을 못 받았는지라 이름도 아직 못 지었다 내실 사람들은 토거리 없이 아기라 칭하였다 누구의 아기인지 아는 사람이 없었다 별당 하인들은 아기 마마라 불렀다 신돈이 이렇게 시킨 것이다 그러나 왜 마마라고 부르는지는 신돈과 바냐밖에는 아는 사람이 없었다 공주를 정능에 안장한 지도 1년이 지났다 공주의 일주기까지는 감히 이런 말을 어전에 꺼내지 못하였지만 일주기가 지나면서부터는 대신들은 왕께 왕비 간택하기를 졸랐다 그리고 안극인의 따님을 후보자로 들였다 왕에게 원자가 없는지라 어서 원자를 보아야겠다는 것이었다 왕은 마음에 없는 일이었다 현재 있는 해빈이 있으며 그 밖의 궁녀들도 돌보지 않거늘 어찌 또 무슨 여인을 맞아들이랴 그러나 너무도 귀찮게 굶으므로 어떤 날 이 문제를 신돈에게 의논하였다 납비합시다 신돈의 의견은 간단하였다 그러니 지금 해비도 혼자 공방을 지키는데 또 한 가부를 만들면 무얼 하오 적적한 듯이 왕이 이렇게 말하며 신돈은 그렇지만 전하께서 거절하시면 연달아 상계가 돌아올 테니 귀찮지 않사옵니까 하여 무사주의를 취하기를 주장하였다 왕은 신돈의 이 의견에 대하여 무엇이라 말하지 않고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반... 뭐? 반... 거북한 모양이었다 신돈은 알아들었다 신돈은 씩 웃었다 전하 축하드리옵니다 거 2월에 왕자가 탄생하셨습니다 전하 이하로 고려 천만 창생의 행복이로 소이다 왕은 그냥 가만히 있었다 기쁜 듯한 그러면서도 더 적적한 기피한 심경이었다 이 왕자가 공주에게서 났으면 얼마나 기쁘랴 공주 생존 시에 늘 왕자를 보고 싶어 하더니 공주 자신이 몸에서 못 낳으면 다른 여인의 몸에서라도 왕의 혈사가 생기기를 그렇게 기다리더니 지금 난 왕자가 하다 못해 공주 생존 시에라도 낳더라면 공주도 마음을 놓고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공주 임종의 마지막 말 마마께 사후 없으신 것이 죄송하옵니다 왕은 문득 물었다 언제요? 네? 네 2월 땡땡일이옵니다 원자께서도 건강하옵시고 반야도 산후 평안하옵니다 왕은 눈을 굴려서 벽에 건 공주의 진영을 쳐다보았다 산 듯 바야흐로 입을 움직이려는 듯 왕을 굽어보는 공주의 진영 신돈이 태궐할 때에 왕은 원자를 축복하는 뜻으로 왕이 원나라에 있을 때 쓰던 옥띠를 주었다 이름은 문이 놀아 지었다 드디어 안국인의 따님을 왕비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비극의 주인공인 이정비안 씨도 첫날부터 별궁에 거치하고 그의 청춘을 외로이 보내지 않을 수 없는 가련한 여성이었다 어제까지도 한계 중에 지나지 못하던 신돈이 놀라운 세도자리에 올라가면서 고려의 조정은 물 끓듯 하였다 왕의 뜻을 받아서 신돈에 행한 첫 번 정사가 세신 건족들의 그 얽히고 설킨 뿌리들을 죄 잘라버리는 것이었다 한미한 곳에서 자란 신돈이라 나라의 정치는 잘 알 수가 없었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될지 이런 복잡한 문제는 잘 처리하기가 힘들었다 그러나 그 대신 열과 성으로서 여기 대신하려 하였다 세세로 내려온 조상의 위력을 방패삼아 아무 흥공도 없이 높은 자리에서 평안히 지내는 무리 소위 대국이라는 원나라에 결탁해가지고 원나라의 세력을 빌어서 제 고국에서 세도를 하려는 무리 왕에게 아첨하여 권력을 얻어가지고 아래를 누르는 무리 사병을 양성하여 이로써 국방에 당하지 않고 도리어 개인 세력을 높이려는 무리 중출신의 신돈에게는 꺼릴만한 아무 인연도 없었다 공자맹자가 인연이 없으니 그의 후배되는 유림도 꺼릴 것이 없었다 세족에게 염분이 없으니 검문도 무서운 바가 없었다 역사를 안 배웠으니 원나라도 무서운 줄 몰랐다 고려에서 높일 사람은 왕 한 분밖에는 없다 고려왕은 공자에게 구속될 것이 아니여 원나라에 구속될 것이 아니여 세족건문에 구속될 것이 아니여 유림에게 구속될 것이 아니여 만약 구속될 것이 있다면 단지 고려 백성에게만 구속되어야 할 것이다 세태에 무식하기 때문에 이런 용감한 단안을 내린 신돈은 왕이 맡긴 자기의 권한을 높이 들고 재추해 일어섰다 신돈이 이렇게 아무 배경도 없는 한계의 중으로서 고려조정에 일어섬해 고려조정에서는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다 자기네들끼리 맡아볼 때는 자기네들끼리 서로 깎고 싸우고 하였지만 상대편도로 신돈이라는 중이 나타나며 그들은 자기네의 쟁투를 중지하고 일제히 신돈과 맞서게 되었다 자기네들은 그래도 재산가라 유림이라 서로 얽힌 곳이 있지만 조상 때의 아무 흥공도 없는 일개 중이 일어섬해 일제히 그리로 싸움의 예봉을 돌렸다 좌사의대부 정초와 우정원 이존오 두 언간의 상소가 그 첫 시합이었다 상소문은 대략 이런 뜻이었다 그 어떤 날 문수회에서 봄에 영도첨의 신도는 신하의 자리에 서지 않고 전하와 나란히 하여 구경하였으며 영도첨의 하명이 내리는 날도 조복을 입지 않았으며 반달이 지나지 못하여 대골에서도 고추 서서 다니며 말을 탄 채로 홍문을 출입하며 늘 전하와 나란히 하여 호상에 앉으며 자기 집에서도 재상들이 뜰 아래서 절하는 것을 자기는 방에 앉아서 받으니 이런 외람된 자는 벌하셔야 합니다 이 상소문을 왕은 예의에 의지하여 신돈과 호상에 나란히 앉아 받았다 이 상소문을 보고 신돈은 안색이 변하여 상 아래 내려 꿇어 앉았다 전하 신이 예절을 모르기 때문이옵니다 재하십시오 그러나 왕은 내려앉은 신돈을 몸소 도로 붙들어 상에 오르게 하였다 섭정이 내 왕과 나란히 한다는 것은 결코 예절에 어그러지지 않은 일이외다 오늘 첨의가 세신의 한계 상소문에 이렇듯 굴하면 장래 어떻게 국정을 마음 놓고 맡기릴까 그리고 도리어 정치와 이존유를 불러서 꾸짖었다 처음에는 야생이라 예절에 서투른 것은 나도 알고 맡긴 바구니와 그래 몸이 엉간해 있으면서 민정과 왕도에 관해서는 진언할 일이 없어서 겨우 이런 것이란 말인가 연변에는 도적이 왕성하고 나라는 가물어서 백성이 농사짓기가 곤란해하는 이때에 그래 예의의 말절이나 이렇다 저렇다 할 밖에는 다른 말은 할 것이 없단 말인가 그래서 넉넉히 언간히 직책을 다할 수가 있을까 이리하여 정추를 동네 현령으로 이존유를 장사 감무로 자천을 시켰다 권족돌이 벌을 짜고 돌아가는 것을 미워하던 왕은 이리하여 아무 벌력이 없는 신돈을 높여주고서 고려주 대대의 비정을 깨뜨리려 하였다 이렇듯 왕이 철저하게 신돈을 두호하여 주기 때문에 신돈은 자기 마음대로 고려 정치를 주무를 수가 있었다 서울서 놀고 있는 장신들을 차례차례로 변방으로 쫓았다 이것은 첫째로는 변방을 침범하는 도적을 막기 위하며 둘째로는 장신들을 서울에 그냥 두면 서로 핥고 흘끼고 모함하고 함으로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무능한 세족들을 용서 없이 벼슬을 깎았다 아직 것은 무능한 줄을 알지만 혹은 학벌로 혹은 족벌로 얽히는 곳이 있어서 그냥 귀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무능한 명문들을 없이 하기 위함이었다 정민 추정 도감을 두고 신돈 자기가 판사가 되어서 민원을 직접 듣기로 하였다 고려의 정사가 흐리고 검문이 너무 높기 때문에 횡포가 심해서 백성들은 검문에게 재산을 빼앗기되 호소할 곳도 없어서 참던 것을 신돈은 호소할 길을 터서 검문들의 횡포를 금하였다 아직 정치를 모르고 자란 신돈이 갑자기 대권을 맞게 되었으므로 어떻게 하면 좋은 정치를 백성에게 베풀게 되는지 몰라서 갈팡질팡하면서 노력하는 것을 왕은 가만히 방관하였다 권세를 따르는 것은 예나 이제나 일반이었다 신돈의 권세가 이렇게 됨에 차차 신돈에게 부회하는 무리가 많아갔다 이 가운데서 신돈은 소위는 추려서 자기의 좌우에 두어서 몸을 장식하게 하고 재능 있는 사람은 추려서 상당한 관직을 맡겨서 갈충보국해 하였다 유림의 반대성 검문들의 아우성 가운데서도 신돈의 권세는 나날이 높아갔다 공자밖에는 존경할 줄을 모르고 원나라 사람밖에는 숭배할 줄을 모르는 유림이며 검문들은 이 중앞에 차마 머리를 숙일 수도 없고 머리를 안 숙이자니 벼슬을 할 수가 없고 하여 신돈을 떨궈버리려고 별 야단을 다하였다 그러나 신돈의 세력은 인제는 튼튼화해져서 어찌할 수가 없었다 유림은 주둥이만 까졌지 신돈을 대할 만한 실세력이었고 검문들은 자기네들의 내용 때문에 실력을 단합할 수가 없고 장수들은 벌써 변경에 쫓겨가서 왜고맞게 겨를이 없고 이리하여 신돈을 거꾸로 틀을 힘은 합할 수가 없었다 그동안 신돈은 왕의 고적한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공주의 영전을 설계하여 역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때 12월 종실덕풍군의 따님을 맞아서 익비로 봉하고 성을 한시라 고침 왕비 책립의 잔치가 대골에 크게 있은 날이었다 신돈은 외연이 끝나고 내연으로 들어서게 될 때에 백간을 거느리고 왕께 축하하는 절을 들인 뒤에 집으로 돌아왔다 예쁜 여인 왕께 바쳐서 외따로의 별궁에서 청춘을 보내라기에는 너무도 아까운 익비 한시의 얼굴이 연하여 눈앞에 보이므로 이것을 힘있게 떨구며 내실로 들어와서 신돈은 그의 비대한 몸집을 보료 위에 커다랗게 내던졌다 뒤따라 신돈의 신봉인 기현의 아내가 들어와서 먼지 찌앉은 촛불을 다스려서 밝혀놓은 뒤에 좀 어색한 듯이 말하였다 아까부터 누가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돈은 눈을 가느다랗게 뜨고 기현의 아내를 쳐다보았다 한편 만촛불을 받은 여인의 완숙한 얼굴을 잠시 쳐다보다가 물었다 누구야? 여인이 올시다 좀 질투하는 음성이었다 여인? 젊은 여인이겠지? 네 이쁜가? 임자와 어떤가? 소인보다 이쁘고 말고요 신돈은 눈으로 미소하였다 어디 불러드리게 기현의 아내가 나가고 잠시 뒤에 문이 다시 열리며 젊은 여인 하나가 들어왔다 여인은 문 안에 읍하고 섰다 신돈은 여인의 얼굴을 보려 하였으나 불이 약하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다 자 이리 와 앉지 여인은 대답이 없었다 여기로 오지 않았다가는 내가 일어설 테요 계집은 앉았다 좀 더 가까이 계집은 더 가까이 왔다 신도는 계집의 얼굴에 비추이도록 불을 돌려놓았다 서민은 아니었다 스물 선언 났을까 꽤 이었다 무슨 일로 대답이 없었다 무슨 일로 나를 찾아온 이상에는 무슨 곡절이 있겠지 대답 안 하면 도로 내보낼 테야 소인이 지하비의 구실자리를 좀 높여 달래려 지하비의 구실자리라 그럼 왜 지하비가 안 오고 임자가 와 병중인가 계집은 대답이 없었다 얼굴이 새빨갛게 된 뿐이었다 신도는 거듭 물었다 병중이 아니면 전름바리인가 전름바리가 아니면 천친가 신도는 불쾌하여졌다 말이 거칠었다 그래 서방의 주소 성명은 선부랑 이모의 아내라고 계집은 대답하였다 신도는 그것을 적었다 음 알았다 내 서방은 박는 아침 잡아다가 곤장을 쳐서 경외에 내쫓고 너는 내 집에 있거라 벼슬을 얻고자 계집을 보내는 놈은 벼슬도 못하고 계집까지 잃을 것이고 너는 이미 내가 허락할 생각으로 온 이상에는 여기 있거라 신돈이 계집을 좋아하여 집에 많은 계집을 둔 것을 알고 신돈의 권력을 시기하는 건문들은 고약한 풍설을 많이 퍼뜨렸다 신돈은 황은 무도하여 계집을 즐김으로 신돈에게 제 마누라를 바치고 그 덕으로 벼슬들을 얻어하는 무리가 많다 지금 신돈의 신임을 받고 있는 무리들은 다 제 마누라를 빌린 자들이다 마누라만 바치면 아무런 벼슬이라도 할 수 있다 이런 소문이 퍼져서 신돈의 집을 찾아오는 젊은 여인들이 차차 생기게 되었다 벼슬에 눈어둔 사람들의 행사였다 볼래색을 즐기는 신돈은 처음 몇 명은 벼슬도 시켜주었다 그러나 차차 이런 무기가 너무도 많아감으로 인제에 도리어 너무도 해이 된 풍속의 실증이 생겨서 그 비루한 행동을 벌하는 뜻으로 계집만 거두고 사내는 벌하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집들은 그냥 찾아오는 것이다 신돈에게서 뜻밖의 선고를 들은 계집의 얼굴은 순간 창백하게 되었다 몸을 홀쳤다 한각경 뒤 캄캄한 신돈의 침실 밖에 계집 하인 하나이 어쩔 줄을 모르고 망설이고 있었다 신돈이 알아차리고 누구냐고 물었다 하인의 대답은 왕이 미행하였다 하는 것이었다 신돈은 깜짝 놀랐다 처음은 거짓말인 줄 알았다 반야의 정체를 안일해 아직 다시 왕이 와본 적이 없었다 더구나 오늘 대골에서는 왕비 영립의 잔치가 있었는데 왕이 미행할 가닥이 없으므로 그래서 재차 물어보아도 여전히 왕이 거둥하셨다는 것이다 신돈은 할 일 없이 일어났다 계집은 버려두고 신돈은 나와서 얼른 소세를 하고 사랑으로 왔다 과연 왕은 내시 두 명을 데리고 와서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게 거둥하셨습니까 신돈이 서람에 왕은 적적이 웃을 뿐이다 오늘 잔치는 어찌하시고 이렇듯 또 가련한 과부가 하나 생긴 뿐이요 왕은 또 미소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우는 듯한 미소였다 순간 전까지 음락해서 갑자기 왕이 적적한 신경에 직면한 신돈은 왕을 위룩하자 얼굴에 미소를 나타내려 하였다 그러나 잘 나타나지 않았다 왕이 현관을 돌아보며 손을 내밀며 황가는 무슨 작달한 보퉁이를 하나 왕께 드렸다 아기 문인호에게 신돈은 가슴이 덜컥하였다 왕이 갑자기 미행한 것은 아기를 보기 이외였던가 새 왕비를 막기 위하여 대골에서는 욱적할 동안 왕의 적적한 심사는 문득 당신의 유일이 현룩인 문인호 아기를 생각나게 하였던가 얼마나 고적하면 대골을 벗어나서 이곳까지 미행하였는가 이리로 모셔오리까 왕은 머리를 끄덕였다 그러나 신돈이 바야흐로 일어나서 나가려 할 때에 잠깐 내가 들어갑시다 겨울바람이 찬데 하면서 몸소 일어났다 황간이 왕을 부액하려 하였다 그것을 왕은 손짓으로 말리고 신돈과 함께 나섰다 별당에서 뜻 아닌 왕의 이모에 방과 몸을 정제할 동안 왕은 몸소 손에 보퉁이를 들고 찬바람에 덜덜 떨며 기다렸다 생후 처음에 부자의 대면 왕이 정제되기를 기다려서 들어가며 남향하여 왕의 자리가 깔리고 그 앞에는 광보에 쌓인 아기가 눈을 뜨고 주먹을 빨고 있으며 반야가 윗목에 굽궁하고 서 있었다 왕과 신돈은 들어갔다 왕은 남향하여 앉고 신돈은 마죽으로 앉고 반야는 영해외에 엎드렸다 왕은 흘끗 반야를 보았다 봄뿐 고토로 아기에게로 눈을 돌리고 잠시 굽어보았다 신돈이 촛불을 정면으로 비추인 아래 누운 강보의 왕자는 주먹을 빨며 무엇이라 중얼중얼하며 눈을 희번듯거렸다 이 모양을 굽어볼 동안 왕의 얼굴에는 차차차차 미소가 나타났다 의물한 기분이 씻어져갔다 왕은 손을 들어서 강보의 자락을 들었다 그런 뒤에 당신 손이 찬 것을 근심하는 듯이 몇 번 손을 부빈 뒤에 아기의 왼편 옆구리를 들치고 들여다보았다 처음에 만면의 웃음 왕씨의 자손은 반드시 왼편 옆구리에 커단 사막이 세 개가 있소이다 자, 이것 보시오 굽어보며 거기에는 큼직큼직한 사막이 세 개가 분명히 있었다 왕은 그것을 본 뒤에 만족한 듯이 아기를 두 손으로 조심히 쳐들었다 얼굴 맞은 편에 높이 쳐들고 한참을 들여다보고 있을 동안 만족한 듯이 미소가 나타났던 얼굴에 미소가 없어지고 차차 적적해지고 그 뒤에는 차차 우울해지고 마지막에는 뺨으로 눈물이 흘렀다 전하, 왜 앙앙해하시옵니까 왕은 덜컥 아기를 놓았다 흑한이 느꼈다 전하 공주가 살아서 전하, 이미 가신이는 가신이올시다 돌아오시지 못할 분은 생각하시면 무얼 하리까 전하 유일의 혈사가 장성하시기까지 아니, 이 아기의 장성은 보지 못할 것 같구려 그런 말씀이 아니, 영전이나 낙성한 뒤에는 나도 머리를 깎고 공주의 명복이나 빌면서 여생을 보낼까 하지만 그때까지도 살지 못할 것 같구려 아니올시다, 전하 전하께서는 첨이도 모르시지, 내 마음은 이즈은 간신히 살아는 같지만 속으로는 기운이 하나도 없어서 들어 눕기만 하면 방금이라도 죽을 것 같구려 신도는 대답할 바를 몰랐다 할 일 없이 손으로 아기의 볼을 쓸어보았다 나, 천추만세 후에는 이 아기는 처음 있게 밖에는 부탁할 곳이 없소이다 왕은 눈물을 씻었다 그리고 가져온 보퉁이를 아기의 강보 곁에 가만히 갖다 놓았다 자식에게 어버이로서의 선사 신도는 그냥 허리를 굽히고 아기의 볼만 쓸고 있다가 힐끗 영해외에 엎드려 있는 반야를 보았다 행여 왕의 눈이 한 번이라도 돌아올까 하여 기다리고 있는 모양이 즉은하였다 신도는 잠시 생각이 잠겼다 왕도 손을 펴서 아기의 머리만 쓰러지고 있었다 한참을 이렇게 말없이 지낸 뒤에 신도는 문득 몸을 조금 움직였다 신은 차차 늙어서 그러운지 밤엔 요통이 심하오니 먼저 물러가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니, 나도 황궁하겠소 신도는 뜻하지 않고 반야를 힐끗 보았다 반야의 몸이 약간 움직였다 감정의 격동이 있는 모양이었다 신도는 눈을 따라 왕도 반야를 보았다 그리고 한순간뿐이요 곧 눈을 돌렸다 신도는 왕을 모시고 별당에서 나왔다 별당 밖에 국궁한 반야 비록 소리는 안 내지만 울고 있는 것이 분명하였다 문밖까지 왕의 보련을 보낸 신도는 내실로 들어가지 않고 사랑에 자리하게 하였다 승하한 지만 2년이 가까워 오는 지금까지도 공주를 잊지 못해 앙앙불락하는 왕 왕의 돌아본을 못 받아 적적해 하는 반야 두 개의 적적한 혼을 생각할 때에 신도는 오래간만에 느끼는 승도로서의 감정 인간 무상에 얽힌 고적감 때문에 잠이 잘 오지 않았다 내실에서는 한 여인이 그의 돌아오기를 기다릴 동안 신도는 사랑에서 인간 무상과 가지가지 인간 상태를 탄식하고 있었다 신도 내 정치적 업적이 제1년도 지났다 각 장령들을 변방으로 보내기 때문에 외고의 침범이 적었다 관리의 탐력을 용서 없이 벌하기 때문에 백성의 기운이 얼마간 펴고 얽히고 설킨 군문들의 거미줄을 대는 대로 끊어놓기 때문에 때를 지어 음모를 하는 일이 없어지고 공맹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에 선비들의 잔소리가 적어지고 첫 솜씨로서는 성공한 편이었다 세족과 선비들의 아우성은 꽤 심하였지만 이것은 모두 자기네의 개인적 원한을 토로함이지 서민들은 성인이 출연하였다고까지 찬성하였다 이런 1년이 지나고 그 이듬해 여름 작년 봄에 기공한 공주 영전이 거의 낙성되어 갈 때에 왕은 영전을 몸속아서 보고 다시 헐어버리라는 엄명이 내렸다 영전이 작고 좁아서 중 3천을 수용할 수가 없다는 것이 왕에게 불만이었다 그리하여 짓던 영전은 그냥 버려두고 마음에다가 굉장히 큰 설계로서 새로이 짓기 시작하였다 왕이 공주를 생각하는 지극한 정성은 영전이 남아 전무후무한 것을 짓고 싶었다 신도는 딱하였다 왕의 신경을 동정하자면 얼마든 광대한 영전이라도 지어드리고 싶었으나 지금 농번기에 많은 인력을 들여서 또 새로이 영전을 기공한다 하는 것은 목민자에 차마 하지 못할 일이었다 아닌 게 아니라 벌써부터 민원성이 차차 들렸다 새 영전 역사를 시작한 것이 6월 6월에서 7월 한창 농번기의 농민들을 사역하는 공사라 말성이 차차 높아갔다 이리하여 팔을 얻던 날 때의 도첨인 시중유탁가 첨서밀직 정사도와 정비안 씨의 친정아버지 극인이 서로 의논한 결과 왕께 영전 역사를 중지하기를 상소하였다 그날도 마침 영전 도본을 상해놓고 어떻게 하면 전무후무한 영전이 될까 하고 이리국니 저리국니 할 때에 이 상소가 들어왔다 왕은 처음에는 무심히 이 글을 보았다 보다가 얼굴이 검붉게 되었다 왕은 글을 찢었다 그리고 눈을 들어서 둘러보고 삼사사에 입지가 안 했느냐 하고 호령하였다 어명의 삼사자사 이색이 달려와서 미처 대령한다는 말도 올리기 전에 도첨의 시중유탁가 첨서밀직 정사도를 당장에 순군해내리오 동지 밀지가 안그기는 집에 가서 대명할 것이고 정비는 아비의 죄로 제 친정으로 돌려보네요 하여 영이 추상 같았다 왕이 친명이며 또한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는 이색은 명령대로 시행하려 나갈 때에 왕은 소매를 떨치고 침전으로 들어갔다 왕의 노염이 너무도 컸는지라 제상들은 노염을 깨트리고자 연하여 아뢰었으나 왕은 침전에서 나지 않고 침전에 누구든 들이지 않았다 정빈 안시를 쫓아 돌려보내기 때문에 암문제까지 되므로 태우도 근심하여 시선을 보냈지만 태우의 시선까지도 왕을 보지 못하였다 그 밤을 왕은 통분하여 한잠을 못 잤다 공주의 신성함을 유린당한 것 같아서 속이 불붙듯 하는 가운데서 왕은 그새 잊었던 3년 전의 일까지 회상하였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공주 승하한 뒤 처음은 사흘 동안 제사를 안 드렸다 공주의 장례를 영화 공주 인종의 딸의 의식에 쫓아서 했다 이 두 가지 일이었다 서민도 죽으면 그 첫날부터 제사를 지내거늘 일국에 국모되는 공주는 사흘을 제사를 못 받았다 또한 장례에 있어서도 영화 공주는 일개 왕녀에 지나지 못하는 신이요 대장 공주는 일국의 국모임에도 불구하고 공주의 장례를 영화의 의식에 따라서 행한 것이었다 그때에도 이것을 도맡아 본 사람은 유탁이었다 그때의 그 유탁이 이번에 또한 영전 역사를 중지하라는 상소를 한 것이다 이 유탁에게 괘씸한 생각 때문에 왕은 밤새도록 한 잠을 못 이루고 밝은 날 새벽에 신동과 재상들을 불러들이고 삼사자사 이색에게 명하여서 유탁을 국문케 하였다 이때의 이색의 지혜만 없었더라면 유탁은 반드시 죽음을 면치 못하였을 것이다 이색은 유탁을 국문한 뒤에 어전에 엎드려 복게 하였다 유탁의 말을 듣건대 국모 승하신 뒤에 신자로서 국모를 잃은 통 때문에 순서를 잃고 부지중 걸제를 한 것이었고 장례의 절차는 신축년 난리의 고래문을 죄의로서 빙과할 바를 알지 못하옵고 단지 기억에 남아있는 영화공주 장의의 절차로 행하였다 허옵니다 신자의 도리로서 아무리 애통총망 중이기로 걸제를 하였다는 일은 용서치 못할 죄 없지만 국무상을 당한 망국 중이오니 관대한 처분이 계시기를 바라옵니다 그런 말로 면하려고? 내 마음이 굽히지 않으니 할 수 없어 냉혹한 태도로 왕은 간단히 유탁을 죽일 것이라는 뜻을 나타내었다 신돈도 왕의 곁에 묵묵히 앉아있을 뿐이었다 이렇게 맹렬히 노한 것을 처음 봄으로 어떻다 말을 끼울 수가 없었다 무서운 공기가 흐르는 가운데 군신은 잠시 묵묵히 있었다 그 뒤에 왕이 또 입을 열었다 유시중의 죄로 말하자면 첫째로 올해 수상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불의한 일을 해서 하늘이 가무니 이것이 죄요 둘째는 연복사의 밭을 빼앗았으니 이것이 죄요 공주 승하 후에 삼일 골제가 그 셋째요 영화공주의 예를 쫓는 것이 넷째 이렇듯 불이 불충이 심하니 알아하오 이색이 또 응하였다 그러나 전하 그것은 모두 기왕 지사요 그냥 말을 계속하는 것을 왕이 빼앗았다 여러 말 말고 그러면 유시중이 옳고 내가 그르단 말이지 비교적 낮은 음성이나 장차 폭발할 노염을 갖춘 음성이었다 한찰라 두찰라 왕의 입이 드디어 폭발하려 할 때의 이색은 뿐만 아니오라 이 일은 영도 첨에 신돈도 아실 일이 옵니다 하고 신돈에게 밀어버렸다 왕은 신돈의 편으로 눈을 돌렸다 힐문하는 눈이었다 신돈은 즉시 받았다 신돈 아옵니다 그럼 첨의 의견도 역사를 중지하라는 편이요 이 힐란의 신돈은 푹 머리를 방바닥에 묻었다 눈물이 그의 늙은 눈에서 떨어졌다 전하 성지야 거역하리까마는 민원이 약간 있사옵니다 왕은 잠시 뚫어져라 하고 신돈을 보았다 신돈까지 이런 말을 하리라고는 너무도 억울하였다 그래도 신돈은 공주의 편을 들어주리라고 믿었더니 그러면 세상이 모두 공주를 배반하고 나를 배반하는가 왕은 일어섰다 일어서면서 이 춘부를 불렀다 이 시중 이 국세를 봉하오 순간 모든 사람의 등굴로는 소름이 일제히 돌았다 모두 푹 엎드린 채 숨까지 죽였다 지적받은 이 춘부는 몸만 와들와들 떨뿐 움쪽을 못하였다 왕은 잠깐 기다리다가 그것까지도 복종할 신하가 없어 신돈이 할 수 없이 이색에게 눈짓하였다 이색은 얼굴이 창백해지며 손을 와들와들 떨면서 옥세를 봉하고 신 이색 금봉이라 썼다 그것을 보면서 내가 덕이 없다고 내 말을 쫓지 않으니 마음대로 유덕한 자를 구해서 국세를 맡기오 왕소는 별종자며 서민은 별종자일까 고약한 최후의 말을 탁 내어던지고 휙 들어가 버렸다 왕이 들어간 뒤에도 모두 잠시는 죽은 듯이 고요하였다 이 신하들이 정신을 수습하고 왕을 찾을 때는 왕은 황간 네 명을 데리고 대걸에서 종적이 사라진 때였다 왕을 잃은 대걸은 물 끓듯 하였다 대걸에서 왕을 찾느라고 야단할 동안은 왕은 황간 네 명을 데리고 정비 안시궁 정비는 어제 친정으로 쫓았다 우로 공주의 진영 하나만 모시고 가서 그 앞에서 너무도 통분하여 통곡을 하고 있었다 왕의 행방을 알고 재상들이 옥새를 받들고 행궁으로 갔지만 대또루에도 올라서지 못하게 하여 그냥 돌아왔다 수라반도 못 들이게 한다고 모두 얼굴이 사색이 되어 돌아갈 뿐이었다 대신들은 모두 어쩔 줄을 모르고 이 구석 저 구석에서 수근거리고 있을 동안 신도는 혼자서 널따란 정청을 지키고 묵묵히 앉아 있었다 딱 한 일이 생겼군 물론 유탁, 이색 이하 몇몇 사람을 죽여버리면 왕의 마음도 풀릴 것이다 그러나 신도네 마음은 이 재상들은 결코 죽이고 싶지 않았다 유탁의 용맹과 과단성, 정사도의 고든 마음, 이색의 지식과 슬기로움 모두 일국의 재상으로 그 자리를 더럽히지 않는 인물들로서 이런 변변치 않은 일가는 차마 목숨을 바꿀 수 없는 인물이었다 신도는 자기 몸을 호화롭게 하기 위하여 좌우에 모인 소인배의 무리와 달라서 이 인물들은 국가 동양의 재로 아껴오는 인물들이다 어떻게 해서든 그들의 목숨을 헤아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을 시켜야겠다 두렁거리는 대걸에 외따로이 홀로 앉아있던 신도는 저녁이 거진되어 왕이 사랑하여 기르는 비둘기들이 모두 제 기수로 들어갈 때쯤에서야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순순에 명하여 이색을 오게 내리었다 그날 밤도 꽤 어두워서 신도는 혼자서 왕에 있는 정비궁으로 갔다 너무도 당돌이 올라오므로 수직하던 내간들도 혹은 어명으로 나하고 망설일 동안 신도는 어느덧 왕의 침전 안으로 들어갔다 처음이 신도는 아려옵니다 삼사자서 이색을 어명에 거역한 재로 하오 가왔습니다 신도는 마땅히 되제할 처지에 있사오나 지금 이색이 일을 끝내고는 대명하겠사옵니다 왕은 신도는 이렇게 아려어도 아무 대답 없이 신도는 보았다 신도는 거기 꿇어 엎드렸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이색이 아까의 행동은 오로지 전하를 위함이지 자기를 위함이 아니라는 점을 누누이 설명하고 이색이든 유탁이든 모두 추호라도 승한 공주를 소홀히 함이 아니라 모두 전하의 백성을 위하여 자기 몸이 죽기를 무릅쓰고 가나였다는 말을 하여 이 본시 어진 왕으로 하여금 종내 머리를 끄덕이게 하였다 이튿날 황궁한 왕은 하오 가였던 신하들을 모두 어전에 부르고 술을 주며 내가 너무도 가볍게 노해서 재상들을 욕보게 한 것을 너무 탓하지 말고 이 뒤에도 늘 충성을 다해 주시오 하고 강국히 말하였다 일단 친정으로 쫓았던 정비 안씨도 도로 불렀다 그러나 왕의 마음에는 유탁의 과실은 장래의 영구히 잊을 수가 없었다 이리하여 이번의 사변 때문에 이 뒤에는 다시 영전 역사에 대해서 감히 말하는 자가 없었으며 왕은 또 왕으로서 역사를 처음같이 처몰지 않고 천천히 진행시켰다 왕의 18년, 19년도 주마등과 같이 지나갔다 왕의 신돈에게 대한 신임은 그 끝이 없는 듯 하였다 왕은 문희노 아기를 보기 위하여 자주 신돈의 집에 미행하였다 신돈의 집은 이전에 있던 곳이 아니여 대골 서남 쪽에 빈터가 있는 것을 신돈에게 주어서 거기 짓게 한 것이다 아기에 대한 애정의 나날이 자람을 따라서 반야를 극률이 여기는 생각도 차차 들었다 공주 이외에는 여인을 보지 않으려는 왕임에 다시는 반야를 모시게 하지는 않았지만 쌀을 한 달에 30석씩 하사하여 용에 쓰기까지 하였다 때때로 영전 조용하는 데 거둥을 하고 밤에 신돈의 집에 미행하고 굉장하게 문수회를 차리고 공주의 혼전에 제사하고 이런 사사로운 일 위에는 국정을 온통 신돈에게 일임하고 왕은 일체 간섭치 않았다 한 번 왕의 18년 섭달 나빌에 공주의 능에 제사치 않았다고 본시부터 유탁을 좋지 않게 보던 차에 이것도 유탁에 행한 일이라고 유탁을 옥에 가두고 그 집을 정몰하였다가 제초에서 납제라고는 없다는 성명을 하여 도로 놓아준 일이 있었다 이렇게 전 책임과 전 권세를 한몸에 지고 나라를 꾸려나가는 동안 이제는 웬만치 자신도 생기고 눈도 떠지기 때문에 신돈의 정치는 처음에 가두기를 지나서 차차 완숙하여 갔다 그때의 아직껏 고려를 지배하던 원나라가 얼마만치 세력이 꺾이고 주원장이 이룩한 명나라가 커가는 것을 기회로 원나라와의 인연을 튕겨버렸다 원나라에 맡겼던 제주도도 도로 찾았다 각 연변을 침략하던 외구도 뜸하였다 정부도 인젠 안돈되어 적재적소에 배치된 정부는 장차 대고려 제국을 건설할 실력을 차차 갖추었다 중의 아래 들기를 꺼리던 문벌을 자랑하는 고려의 세족이며 유림들 가운데서도 좀 현명한 사람들은 신돈의 아래 머리를 숙이고 들어왔다 이러한 가운데 왕이 19년 4월에는 관음전을 임시 영전으로 쓰게 하고 그 6월에는 다시 왕께 간에서 옛날 짓다가 내버린 왕륜사의 영전을 다시 수리하고 마음의 대규모 영전은 중지하도록 하였다 19년 석 달 신돈이 집정한 지 만 4개년 뒤 어떤 날 왕이 입시한 사간 두 명에게 민간의 이병은 다 내 득실이니 감춤 없이 아래라 하고 한때에는 사간들은 천하가 배를 두드리며 성대를 축하하옵니다고 아래만치 안정이 되었다 왕의 20년도 절반이 지난 6월 어떤 날이었다 어떤 날 저녁 신도는 대골에서 왕과 바둑을 두었다 무엇을 깊이 생각하고 있음인지 이날은 유난히도 왕은 바둑이 서툴렀다 횡수가 많았다 한참을 두다가 왕은 한 점을 딱 놓으며 무심히 이렇게 말했다 다시 영전 역사를 시작할까 보 안됩니다 아직 안됩니다 바둑의 정신이 팔린 신도는 마주도를 놓으며 애교 없이 응하였다 그래도 인제는 민심도 좀 안돈대고 아직 안됩니다 왕윤사에 영전이 있는데 그건 너무도 협소해서 그만했으면 넉넉하옵지 왕은 번쩍 머리를 들었다 허덕이었다 처음이까지 공주를 멸시? 멸시함이 아니오라 공주전보다도 백성이 더 중어옵니다 인제는 더 참을 수가 없는 모양이었다 왕은 벌떡 일어섰다 바둑이 정신이 팔려서 무심히 마음에 있는 대로 대답을 하다가 펄떡 정신을 차리고 우려러 보니 왕은 얼굴이 종이짝같이 희게 되고 입술 몸 사지할 것 없이 와들와들 떨고 있었다 전하 깜짝 놀라서 신돈이 엎드릴 때에 왕은 획 돌아섰다 괘씸한 전하 신돈은 왕의 옷깃을 잡으려 하였다 그러나 왕은 빼치고 침전으로 들어갔다 침전까지 쫓아갔으나 왕은 내시에게 엄명하여 신돈을 보지 않았다 신돈은 밤새도록 집에 돌아와서 근심하였다 그리고 이튿날 박자 이끌하여 왕께 뵙기를 청하였다 그러나 왕은 허락하지 않았다 노염이 극도에 달한 것이다 신돈은 할일 없이 집에 돌아와서 대제하는 뜻으로 문을 닫고 근신하였다 근신하면서도 걱정하였다 자기 밖에는 왕의 신임 안에 사람이 없는지라 지금 자기가 노염을 샀음에 왕의 마음을 풀어드릴 사람이 없었다 근신하는 가운데 한 달이 지났다 육칠을 더위해 신돈은 문을 굳이 닫고 죄인으로 자차하고 그의 즐기던 계집도 모두 멀리하고 지냈다 어떤 날 신돈은 어명으로 드디어 결박을 지고 대걸로 가게 되었다 신돈에게는 특별히 천국을 하겠다 하여 이전에는 말을 타고 추리받은 홍문을 결박을 지고 들어갔다 천국소 앞들에 꿇어 앉을 동안 얼핏 왕을 쳐다보니 그새 워려의 무척이도 상하였다 신돈은 가슴이 송구하였다 그날 밤 바둑에만 정신이 팔리지 않았더라면 좀 더 다르게 대답할 말도 있었거늘 정신없이 대답을 하기 때문에 이렇듯 여인 왕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하였다 그러나 그만 제로는 너무도 어마어마한 징계였다 죄안대야 과즉 견책에 지나지 않을 것을 대역 신돈 내 죄를 알겠느냐 벽두에 대사성 임박의 이 호령에 신돈은 깜짝 놀랐다 대역이란 황공하옵니다 신돈은 머리를 흘게 부비었다 뒤따라 추상같은 호령이 다시 내렸다 상께서 너를 그만치 우호하사 내게 과한 직책을 맡기시고 부기를 주셨거늘 너는 무엇이 부족해서 기현의 제사원 따위와 역적을 도모하였느냐 신돈은 가슴이 철성 내려앉았다 한순간 온천지가 아득하였다 내 도당은 모두 토사를 했으니 너도 이실고지하고 성은이나 바라거라 어서 아뢰어라의 소리가 천지가 진동하는 듯한 가운데 신돈은 너무 억하여 숨이 딱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눈물만 비오듯 하였다 역적도 모라한다 도당은 벌써 토사했다 한다 그새 다녀간 고려정사를 맡아본 신돈은 다 아뢰차였다 자기가 왕과 불화된 이 기회를 타서 누가 참소를 한 것이다 누구라고 그것을 캘 것도 없다 자기가 왕에게 친임을 받거니 이 고려의 검문세가들이 모두 할 수 없이 자기에게 붙어 있었다 그 신인만 없다 치며 모두가 저편이 되고 중출신인 자기는 홀로 비어져 나올 것이다 엉가는 자기를 극도로 참소할 것이다 사가는 자기를 극도로 곡필을 할 것이다 재상은 자기를 대역자로 몰 것이다 어서 아래라는 호령과 함께 등으로 빗발치듯 내리는 곤장을 한참 봤다가 신돈은 조금 머리를 들었다 전하께 직소하겠습니다 뭐예냐 대사성이 대신 물었다 전하 신은 6년 전에 전하께 죽을 죄를 짓쌌고 그때 전하께 바친 목숨임에 언제 거두실지라도 어의에 달렸을 뿐 그 세의 연명을 살해할 따름이 옵니다마는 오늘 천국에 치지만은 신이 동무지 모르는 바로 소이다 내 도당이 임박이 대신 호령하는 것을 신돈이 받았다 전하도 총찰하시는 바 신의 지위가 인신의 극임에 무엇이 부족하와 불개를 도모하였고 신이 이미 연로하고 신에게 후사가 없음에 누구를 위하여 외람되이 보의를 엿보릴까 그것으로 미루어 볼지라도 너는 자초지정으로 사원이 아니냐 내게는 자식이 있다네 아니옵니다 신 있다 아니옵니다 신 본시 유병하와 자식을 못 봅니다 무험한 말씀이 오나 신이 7,8년간에 사한 계집의 수요도 적지 않거늘 한 계집도 유신하여 보지 못하고 오직 한 계집이 작년에 사내애를 낳았는데 그것은 그 계집의 본 남편의 자식인 것은 그 계집도 알고 신도 잘 아오나 신이 노래에 너무 적적하와 그냥 신의 아들이라 불러둔 것이 있지만 그 밖에는 후사가 없사옵니다 남의 자식을 위하여 성은을 배반하올 신이 아니옵니다 통촉하소서 내 일찍 내게 한 말이 있지 않으냐 젊은 계집을 많이 가까이 함은 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양기를 기르기 위해서라고 그런데 사했단 말이 또 웬 말인고 그것도 사원이 아니랄까 여기는 할 말이 없었다 눈물만 비오듯 쏟아질 뿐이었다 신도는 왕의 특별한 관우한 처분으로 수원에 유배되었다 소위 도당들은 모두 죽었다 유배되는 길에 신도는 이번의 참소자가 누구인지를 비로소 알았다 선부랑 이인이었다 몇 해 전에 자기에게 아내를 보내서 벽을 높여주기를 청하였거늘 신도는 이것을 괘씸히 보고 계집만 빼앗고 청은 안 들어주었더니 그 결과가 오늘의 이것이었다 배소로 떠날 때 신도는 기회를 타서 재상 이인임에게 왕께 아기마마이티를 거둬달라는 부탁을 단단히 하였다 그 뒤에 대가는 다시 상소하여 신도네 가산을 정모라고 신도는 주하기를 청하였다 이리하여 신도는 수원 배소에서 목 자르고 그 목을 갖다가 서울에 걸어서 구경을 시켰다 신도는 죽은 뒤에 왕은 신도네 집에서 기르던 문희노를 대골로 불러서 태우게 아련시켰다 동시에 신도는 죽은 인재는 다시 간할 사람이 없는 영전 역사를 시작하였다 왕자 문희노의 생모반야는 신도네 집이 정몰될 때에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다 신도는 죽은 지 한 달 두 달간은 왕은 무심히 지냈다 그러나 석 달 넉 달 날이 갈수록 통절한 고적감을 느꼈다 정부에서는 그새 신도는 세웠던 시설을 모두 없이 할 동안 왕의 마음에는 신도는 그리는 생각이 나날이 간절하여 갔다 어떤 때는 공주를 사모하는 마음이나 거의 같을 만큼 애타도록 그리운 때도 있었다 마음의 괴로움을 하소연할 사람도 없었다 알아줄 사람도 없었다 그새 다 들어서 신도네에게 맡겼던 정사는 신도니 죽기 때문에 다시 왕에게로 돌아왔다 그 번거로움 정 애탈 때에는 신도를 부르면 그래도 신도네게서는 좀 시원한 말이라도 있었거늘 이 막히고 빽빽하고 답답한 재상들과 대하려면 정진절이가 났다 사사히 공맹을 들고 나오고 송당을 들고 나오고 선앙을 들고 나오고 이런 가운데서 왕의 성격은 차차 괴벽하여 갔다 신도네 죽은 지 1년 뒤 마음 영전의 종두가 낙성되었다가 헐리고 영전 뒤 취두가 된 때쯤은 왕은 온전히 다른 사람같이 되었다 대수롭자는 이래 성을 내고 성을 내면 포악성을 띠는 것쯤은 그래도 인감리가 있는 편이오 때때로는 이틀 사흘 말 한마디도 없이 음침한 얼굴로 앉아있다가는 생각나면 엉뚱한 일을 시켜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하였다 21년 10월에 왕은 자제이라는 것을 두기로 하였다 그것은 김홍경으로서 두목을 삼은 미소년들의 무리였다 홍윤, 한안, 권진, 홍간, 노선 등이 왕의 사랑을 받는 소년들이었다 그러는 한편 계집들에게 대한 잔악 본능이 강하여져서 계집, 그 가운데서도 젊고 예쁜 계집이 괴로워하는 양을 보는 것을 통쾌히 여기었다 대골에서는 계집들은 차차 이 괴벽한 왕을 무서워하고 꺼렸다 어떤 날 왕은 홍윤을 익비 한시의 방에 몰아넣은 일까지 있었다 한시는 반항을 하였지만 왕까지 칼을 뽑아 들고 종래 꺾고야 말았다 그것을 엿보며 기뻐하는 왕 왕의 마음은 나날이 어지러워갔다 일찍이 어떤 날 청년 때에 개가 몹시 짖는 것을 보고 저 개가 아마 배가 아픈 모양이라고 약방에 명하여 약을 주게 한 일이 있는 일 만치 착하고 인지하던 본성은 어디로 없어졌는지 지금은 그냥 음침한 가운데서 나를 보내고 나를 막고 무슨 잔혹한 일을 본 뒤에야 비로소 약간 음산한 웃음을 얼굴에 띄어 보이는 이 만치 왕은 격변하였다 어떤 때 심이 어지러울 때는 당신의 목이라도 잘라보고 싶은 기괴한 충동조차 일어났다 왕의 앞에서 술상이 떠나본 적이 없었다 술이 매우 치하여서 가까스로 잠이 들면 그래도 좀 나았지만 깨어있기만 하면 가슴이 설레고 강박관념에 눌려서 잠시도 마음이 펴지는 순간이 없었다 이런 가운데서 연달아 생각나는 것은 하나는 과거 16년간을 동고동락한 대장공주의 추억이요 또 하나는 과거 6년간을 당신과 나를 위하여 했으다가 도리어 당신께 죽임받은 신돈 생각이었다 공주만 살아 있었어도 오늘날 이런 미칠 듯한 고경에는 빠지지 않았을 것이며 공주 잃은 뒤에라도 신돈이라도 그냥 살았더라면 어떻게든 당신을 위로하여서 이렇듯 괴로운 경지에까지 빠지게는 안 할 것이다 나날이 체력이 세약하여 감을 느끼고 나날이 늙어 감을 느끼고 나날이 마음이 더 어지러워 가는 것을 느낀다 인젠 더 산대야 얼마를 더 살지 못할 것이요 오래 산다 하여도 그것은 괴로운 시간을 더 오래 누리는 데 지나지 못할 것이다 어떤 날 왕은 태우궁에 태우께 배러 갔다 인사가 몇 마디 왕래된 뒤에 왕은 침울한 음성으로 말하였다 신의 수도 인젠 다하고 얼마를 더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태우 전 마마 문이 노를 당부하옵니다 아직 아무 철 모르는 어린애이옵니다만 전하는 그게 무슨 말씀이오 신의 망령이 아니옵니다 지금 호사를 세우지 않으면 한을 천추에 남길 듯하옵니다 이 사직도 부탁하려니와 공주 영전의 역사를 리마타서 승계하리까 태우는 이 아드님의 초췌한 양을 민망한 듯이 한참을 보았다 영전의 굉장 화려한 것이 천하의 무비라고 원성이 많은 위에 전하는 또 농번기에도 비만 오면 영전 역사에 방해된다고 기청제를 드리고 하나 이것은 인군된 도리에 어그러진 일로 하오 또 이증 들으니 김홍경 등 소년들을 이랴 대걸에 머물러 둔다니 이것도 또한 인자의 효도를 막는 것으로 인군이 취하지 않을 일이오 전하 늘 밤이 깊도록 계시다니 밤이 늦으면 아침도 늦은 법이라 정사에 게으르게 될 터이니 역시 인군에 피할 일인데 좀 상가시오 왕은 침울한 얼굴로 듣고 있다가 모우의 말이 끝나자 일어서려 하였다 태우는 왕의 옷깃을 붙들었다 전하 내 말에 대답을 하고 나가시오 네 명료치 않은 대답을 하고 몸을 돌이키려는 왕을 태우는 그냥 안 놓아주었다 들으시오 안 들으시오 명대로 시행하겠습니다 또 비빈들은 왜 보지 않우 왕은 머리를 끄덕하였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콩주 말한 자 없습니다 주르르 눈물이 흘렀다 이 마흔 네 살에 난 아드님의 눈물을 보고 태우는 그만 웃었다 사람은 한 번 죽는 것 전화도 면치 못합니다 그러나 왕은 눈을 멍하니 뜨고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음산한 왕과 난륜의 궁실과 어지러운 정국 이런 가운데서 그에도 또 넘어갔다 정치의 중심이던 신돈이 없어지고 왕 또한 정치를 돌보지 않으므로 재상들이 제각기 팔을 짜가지고 제멋대로 놀아나는 고려의 정국은 다시 수습하기 어렵도록 어지러워갔다 이런 어지러운 가운데서 이십사년 봄도 가고 여름도 또한 가고 가을이 이르렀다 그렇지 않아도 음산한 가을 팔을 얻던 날 왕은 꺼질 듯한 음침한 기분으로 황간 채만생의 부액을 받고 후원을 거닐고 있었다 후원의 어느 곳이라 이전 한때 공주와 손을 마주잡고 안 다녀본 곳이 있을까 봄에는 꽃을 따라 여름에는 녹음을 찾아 가을에는 낙엽을 주우러 겨울에는 눈을 보러 늘 함께 다니던 공주의 생각 때문에 왕의 푹 숙이고 있는 얼굴에는 연하여 눈물이 흘렀다 한참을 이렇게 거닐다가 문득 변이가 생긴 왕은 만생을 데리고 내전으로 돌아왔다 메아틀 변기에 앉아서 왕이 침울한 얼굴로 앞만 바라보고 있을 때에 곁에 부축하던 황간 채만생이 허리를 굽혀서 제 입을 왕의 귀에 가져다 대고 소곤거렸다 상간마마 익비께서 유신 태중 합신듯이 들었습니다 무얼? 익비가? 예 벌써 다섯 달인가로 들었습니다 왕은 한순간 기괴한 표정을 하였다 그 뒤에 물었다 누구라더냐 사내는 들었느냐 비의 말씀이 홍윤이라 하옵디다 홍윤? 왕은 잠시 침울한 얼굴을 계속하였다 응 공주 생전에 늘 원자 없는 것을 근심하더니 인진 됐다 왕은 일을 끝내고 일어났다 홍윤의 입을 막아야 소문이 안 나지 내일 창능에 알할 때 독주를 먹일까 그러고는 획하니 얼굴을 채만생에게 향하였다 너도 내 막을 알았으니 살지 못할 줄 알아라 만생은 왕의 너무도 침울한 얼굴에 몸서리쳤다 여전히 그날 저녁 왕은 술을 몹시 먹고 대치해서 자리에 들면서는 정신 모르고 잠이 들었다 그 밤도 어지간히 깊은 때에 왕의 침전을 향하여 발소리를 감추어 가지고 가까이 오는 몇 명의 괴 안에 있었다 최만생, 홍윤, 권진, 한안, 노선 등이었다 박는 날 왕께 재받기 전에 왕을 시하여 자기네의 생명을 도모하고자 함이었다 대치하여 업어갈지라도 모를 만치된 왕의 이불을 벗어던진 가슴에는 흉안들의 칼이 내리박혔다 노적이야! 역도야! 좀 뒤에 침전에서 울리는 이 아우성, 이것은 역도들이 일을 끝내고 스스로 피하려고 지른 함성이었다 그러나 위사 한 명도 위소란한 침전으로 달려오는 자가 없었다 침전에서 고함 지르는 소리에 내전 궁인들도 모두 깨어 일어났지만 무서워서 나오지 못하고 내전에서 야단들만 하고 있었다 이런 소란에 대궐에 제일 먼저 달려온 것이 왕의 모호되는 명덕태우였다 모호가 달려왔을 때는 흉도들은 가장 아닌 채하고 왕의 앞에서 통곡을 하고 있을 때였다 태우궁에서 단숨에 여기까지 달려온 태우는 숨이 딱딱 막혔다 태우는 침전에 뛰어들면서 아이고, 이게 웬일이오! 전하! 전하! 피가 펑 고인 방에 주저앉아 아드님의 머리를 흔들며 울었다 전하! 전하! 내가 왔어! 전하! 너희들은 빨리 가서 대신들을 지금 임내하래라 태우의 명으로 흉도들이 몰려간 뒤에 침전에는 태우 혼자서 아드님의 옥체를 흔들며 통곡하였다 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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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을 차려! 전하! 문득 왕의 입술이 조금 떨어졌다 눈이 힘없이 조금 움직이는 듯 하였다 태우는 입술을 아드님의 눈마주 갖다 대었다 전하! 내요! 내요! 무... 우... 우... 무슨 말이 나왔다 무아요? 물요? 무... 우... 니... 노... 무니노 말씀이요? 왕은 그렇다는 뜻으로 눈을 감았다 태우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져 나갔다 왕의 최후의 소원 무니노를 보고 싶다는 그 소원을 들어주자니 태우군까지 갈 사람이 없었다 임종의 아드님을 두고 태우는 떠날 수가 없었다 궁인을 부르자니 이 신락같은 아드님의 앞에서 고함 지르기가 무서웠다 마음만으로 안타까워서 발을 동동 구르나 방보가 없었다 전하! 무니노는 안심하시오 전하의 뒤는 무니노로 반드시 있게 할게 이렇듯 아드님의 귀에 입을 대고 불어대는 태우의 심장은 바야흐로 갈라진 듯 하였다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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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전하 이게 웬일이오 보기가 무섭도록 초췌한 아드님의 얼굴에 태우는 자기의 얼굴을 부비며 대었다 왕은 드디어 승하였다 무... 무... 무니노를 보고 싶다는 뜻을 몇 번 나타내고는 보고 싶은 무니노를 보지도 못하고 그냥 떠났다 10년 전에 공주가 간나라 또는 4년 전에 신돈이 간나라 옛날 친구들이 있는 나라로 왕이 운명한 뒤에야 재상들을 부르러 나갔던 흉도들이 돌아왔다 부르러 갔던 사람들은 왔으나 재상은 이이님 한 사람밖에는 오지 않았다 태우는 태우궁의 무니노를 불러왔다 자 절해라 아버님이시다 아버님이시다 태우가 무니노를 붙잡고 울음 절반 말 절반으로 이렇게 말하며 이때 열 살 난 소년은 난생 처음으로 아버님으로서의 왕의 영예에 절하였다 채만생 등의 악기는 날이 받기 전에 발각되었다 만생의 옷자락에 틴 핏방울이 날카로운 이이님의 눈에 벗어나지 못하여 국문을 당한 결과 죄상이 명백하게 돼서 오게 내렸다 태우전마마 신은 일찍이 대행전학계 강령대군께 가난 부탁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임종까지도 전하는 무니노를 부르셨어 유지까지 그러하온 이상은 물론 강령대군으로 입사를 하셔야겠었지요 나도 그렇게는 생각하지만 대행왕계 혈사가 있었다는 걸 다른 재상이 믿을까 거기 대해서는 상장군 임희충도 알리이다 대행께서 이전에 금전을 만드셔서 이장군을 시켜서 신돈의 집에 무니노 아기께 보내오신 일도 있었었고 또 시중 이성계에게도 이런 하교가 계신 것을 신도하옵니다 대행전하의 유일의 후산이 무니노를 두고 딴 사람을 어디서 구하겠소 이리하여 대행왕의 영예를 앞에 두고 태우와 이이님은 강령대군 우를 제32대 고려왕으로 세우기로 내정이 되었다 이튿날 구강은 반포되고 또 그 이튿날 열한살난 소년 왕자는 태우의 축복과 이이님의 알선으로서 고려국 지존의 자리에 올랐다 선왕 일대의 정과 온 고려의 수를 다하여 축조하던 공주 영전은 낙성 임박하여 축조자를 잃기 때문에 마지막 한 핵을 더하지 못하여 미왕 성품대로 다시 황폐하여 갔다 그러나 영전이나 두고 만나보려던 두호는 지금 사실로 만나게 되었으니 영전의 황폐를 애석해하지도 않을 것이다 후궁에 갇혀서 나비의 돌보기를 고대하고 있던 명안의 떨기 해비 이씨, 정비 안씨, 신비 염씨, 익비 한씨 익비 한씨는 뜻밖의 고약한 소나기에 발 피어 쓰러져버리고 나머지 새떨기는 그냥 봉우리 채로 끝까지 나비의 발자국을 맞아보지를 못하였다 그들은 연년이 가을에는 가지런히 현릉에 가서 현릉에 아이고 전하, 이게 웬일이오 보기가 무섭도록 초취한 아드님의 얼굴에 태우는 자기의 얼굴을 부비며 대었다 왕은 드디어 승하였다 음, 음, 뭐 무늬노를 보고 싶다는 뜻을 몇 번 나타내고는 보고 싶은 무늬노를 보지도 못하고 그냥 떠났다 10년 전에 공주가 간나라 또는 4년 전에 신돈이 간나라 옛날 친구들이 있는 나라로 왕이 운명한 뒤에야 재상들을 부르러 나갔던 흉도들이 돌아왔다 부르러 갔던 사람들은 왔으나 재상은 이이님 한 사람밖에는 오지 않았다 태우는 태우궁의 무늬노를 불러왔다 자, 절해라 아버님이시다 아버님이시다 태우가 무늬노를 붙잡고 울음 절반, 말 절반으로 이렇게 말하며 이때 열 살 난 소년은 난생 처음으로 아버님으로서의 왕의 영예에 절하였다 체만생 등의 악개는 날이 바뀌 전에 발각되었다 만생의 옷자락에 틴 핏방울이 날카로운 이이님의 눈에 벗어나지 못하여 국문을 당한 결과 죄상이 명백하게 돼서 오게 내렸다 태우 전마마 신은 일찍이 대행전학계 강령대군께 가난 부탁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임종까지도 전하는 문희노를 부르셨소 유직까지 그러하온 이상은 물론 강령대군으로 입사를 하셔야겠었지요 나도 그렇게는 생각하지만 대행왕께 혈사가 있었다는 걸 다른 재상이 믿을까 거기 대해서는 상장군 임희충도 알리이다 대행께서 이전에 금전을 만드셔서 이장군을 시켜서 신돈의 집에 문희노 아기께 보내오신 일도 있었었고 또 시중 이성계에게도 이런 하교가 계신 것을 신도하옵니다 대행전하의 유일의 후산이 문희노를 두고 딴 사람을 어디서 구하겠소 이리하여 대행왕의 영예를 앞에 두고 태우와 이이님은 강령대군 우를 제32대 고려왕으로 세우기로 내정이 되었다 이튿날 구강은 반포되고 이러던 두호는 지금 사실로 만나게 되었으니 영전의 황패를 애석해 하지도 않을 것이다 호궁에 갇혀서 나비의 돌보기를 고대하고 있던 명아 넷떨기 해비이시, 정비안시, 신비염시, 익비한시 익비한시는 뜻밖의 고약한 소나기에 밟혀 쓰러져버리고 나머지 새떨기는 그냥 봉오리채로 끝까지 나비의 발자국을 맞아보지를 못하였다 그들은 연년이 가을에는 가지런히 현능에 가서 자긴네들을 돌보지 않고 가버린 나비의 외로운 혼을 곡하며 그들이 적적한 여생을 보냈다